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서 문창시 원장님, 암 전문의시죠? 그분의 영상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이 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알게 돼서 외국 소적 중에서 좀 소개할 만한 책들 찾아봤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바로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나 주변에 암 환자분들 있으면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이야기를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두 분이 공동으로 쓰셨는데 한 분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에요 이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의 명입니다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이후 암 환자의 성공 생존율,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을 했고 그 결과가 바로 암 식사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타요 다카오라는 이제 암 수술의 권위자가 4천여 건에 대한 수술을 했는데 그들이 수술 이후에 오래 살았느냐 그게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2% 정도만 살았고 나머지는 이제 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게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어떻게 하면 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한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암 식사요법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공동 저자는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전직 반도체 회사의 대표였다고 해요 2009년에 13개월 시안부 위안 선고를 받았고요 13개월 시안부 위안 선고를 받고 아 난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이러지 않고 이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두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이 대체 뭐고 우리가 암 치료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안부 13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사기 위암인 상태였고요 2009년에 발견한 당시에 암 크기는 무려 7cm였어요 이 암이 근데 한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림프절 두 곳과 간 세 곳에 이미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딱 보니까 의사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심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 이제 당신은 1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을 이제 슬슬 정리하십시오 라고 선고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이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이분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항암제 흔히만에 표준치료라고 하죠 이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항암제를 하면서 식사요법을 함께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치료 거부하고 자연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항암치료와 식사요법을 함께 한 겁니다 그렇게 6개월을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위암은 거의 중앙부에만 절반 크기로 반이 줄어든 상태였고 전이된 림프절 한 곳은 완전히 암이 사라졌고요 또 다른 한 곳도 최초 발견 크기 대비해서 3분의 1 크기로 줄어 있었다는 겁니다 6개월 만에 고장 6개월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6개월만에 이렇게 암이 사라지고 줄어들었다 그럼 이제 희망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맞구나 하고 계속 시행한 결과 암이 낫게 된 겁니다 2012년 9월에는요 남은 위에 남아있던 암을 적출해내기로 결정을 해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암이 좀 크게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내 몸이 조금 이제 면역체계나 이런 수술을 견딜만한 몸이 되니까 나무나무를 이제 그냥 이제 어떻게 잘라내자 그걸 결정한 거죠 그래서 2012년 9월에 위에 있던 암을 적출해내는데 아 참 해피엔딩이 아닌 게 2013년 2월에 다시 또 재발을 합니다 림프제에서 재발을 해가지고 항암제 치료를 또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방사선 치료만 받으면서 식사요법을 꾸준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 병원 치료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병원 치료를 하면서 식사요법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암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분이 어떻게 암 치료를 했냐 이 프로세스를 제가 정리해 드릴 건데 일단은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암 환자가 된 거죠 당신은 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은 무엇이냐 가능한 범위 내에서 3대 치료를 모두 합니다 현대의학을 부정하지 않아요 가능한 범위에서 3대 치료를 모두 해요 이 가능한 범위라는 건 대체 무엇이냐 내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 3대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요법과 생활관리 항암제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면역력 중약 마커의 단계로 조정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 증상이나 이 암의 그 상태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능한 범위의 3대 치료를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또다시 식사요법과 생활관리를 하는 겁니다 또 항암제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지켜보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식사요법 생활관리 정기검진을 받아서 암이 계속 커지는지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화살표 보는 거죠 이 9가지의 9단계의 암치료 큰 흐름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9단계를 거치시면 이 책의 저자죠 이 책의 저자 역시도 이 9단계의 큰 치료 프로세스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암을 모두 없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대의학 병원의 치료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병행을 한 거예요 핵심은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개선하고요 여기서 암을 개선한다는 것은 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암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개선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2분위한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대체 그 식사요법을 뭐냐 식사요법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말씀드릴 텐데 와타요식 암식사요법이라고 합니다 와타요식 암식사요법 8가지를 제시를 해주는데 그 8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 염분은 재료에 가깝게 소금기 소금기는 재료에 가깝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 드실 때 이 소금기 소금 최대한 치지 않으시고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제한한다 이건 또 뭐죠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죠 세 번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대량으로 섭취한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죠 네 번째는 배아성분 콩 뿌리채소를 섭취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거죠 다섯 번째 요구르트 해조류 보섬유를 섭취한다 여기서 요구르트는 여러분들 시판에 파는 그런 요구르트가 아닙니다 그런 요구르트는요 첨가물과 설탕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르트를 드시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전통 발효 그럼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요구르트를 드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레몬 꿀 맥주 효모를 섭취하는 겁니다 이 맥주 효모가 맥주가 아니에요 맥주라고 생각하시고 맥주 드시면 안 됩니다 맥주 효모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 꿀, 맥주용을 섭취해라 일곱 번째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을 활용하라 여덟 번째 자연수를 섭취하라 이 여덟 가지가 와타요식 암식사요법이라는 건데요 아마 이 여덟 가지를 딱 듣고 나서 어느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게 무슨 얘기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여덟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이 책의 저자가 염분은 재료를 가깝게 먹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신선한 채소와 과일 대량 섭취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영상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와타요식 암식사요법 8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암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다 근데 이 면역력에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식사를 하는 거죠 핵심은 뭐죠 보통 이런 거 얘기하면 병원 가지 말라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표준치료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병원치료를 병행하면서 이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을 가지고 첫 번째 리뷰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책 리뷰를 좀 해달라 요청이 와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이나 해줬으면 하는 책들 주제들 이런 것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앞으로 매일은 못하겠지만 종종 좋은 책들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장일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와 함께 성장해서 정말 행복한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사기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사기암이 사라진 분이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오늘부터 그 식사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두 분이신데 한 분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라고 하고요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나온 것이 암 식사요법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죠 이 책의 또 다른 저자인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은요 실제 암 선고를 받았던 시암부 선고를 받았던 환자인데요 전직 반도체 회사의 대표였고 2009년에 1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시암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통해서 지금은 현재 모두 암이 나는 상태가 됩니다 이분이 어떻게 식사를 했고 그 식사 원칙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원칙 첫 번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칙 첫 번째는 염분은 재료에 가깝게입니다 염분은 재료에 가깝게 염분이라는 것은 소금을 얘기하죠 소금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몸의 세포 안과 밖에는 몇 가지 미네랄이 일정한 비율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세포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대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균형에서 중요한 게 뭐냐 칼륨과 나트륨이라는 겁니다 칼륨과 나트륨 이 칼륨과 나트륨이 부족하거나 많으면 이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염분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세포의 대사가 흐트러지고 암의 발생, 악화를 촉진하게 된다는 거죠 덧붙여서 이분이 위암 환자였거든요 위암과 관련해서는 특히 더 염분이 높은 식사는 위벽을 헐게 한다는 거죠 위벽이 헐면은 위암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서식하기 쉬워서 암발병 확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 만나 뵙기도 했고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로 이제 송정승 약사님이 말씀하셨죠 염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강조한 게 또 1번에 있는 것이 이분이 위암 환자였기 때문에 더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암이 아니니까 난 소금 많이 먹어야지 이건 아니고요 위암이신 분들은 특히나 더 이 염분이 높은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이 위암 환자에게 특히 더 나쁠 수 있고 일반적인 암 환자에게도 세포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암의 발생이나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암 식사요법에서는 제로에 가깝게 영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염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실제로 소금을 일부러 먹거나 소금을 따로 치지 않아도 이미 여러 식재료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뭐냐 따로 소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다양한 식재료에 이미 염분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짠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평상시에 좀 짜게 먹는 편이어서 소금이나 간장이 없다면 나는 밥을 먹을 수 없다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염 소금이나 저염 간장을 조금만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예 먹지 않는 것 소금이나 간장 염분이 있는 것들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이고 나는 먹을 수밖에 없다 안 먹고는 죽겠다 죽으면 안 되니까 굳이 먹어야겠다면 저염 소금이나 저염 간장을 아주 조금만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염 간장이라는 것은요 만드는 법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염 간장에다가 같은 양의 식초나 레몬즙을 섞어주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간장에다가 식초나 이런 레몬즙을 섞어주면 염도가 이제 좀 희석이 되니까 훨씬 더 줄어들게 되겠죠 보통 간장에 약 4분의 1 정도로 염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식초가 식초나 레몬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신맛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 간장에 이런 레몬즙이나 식초가 들어가서 신맛이 가미되면서 간장 맛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나는 간장 없이는 못 산다 간장은 꼭 먹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식초나 레몬즙을 간장에 타셔가지고 많이 타면 좋겠죠 물론 짠맛은 좀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렇게 드실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예 먹지 않는 것이다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명란젓과 같이 소금에 절여서 보관하는 염장식품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이원경이라는 그 이제 의사선생님을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우리 냉장고 안에서 우리가 모르게 먹는 가장 위험한 암환자에게 위험한 식품 중 하나가 젓갈류라고 말해서 제가 좀 놀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젓갈하면 우리나라 정통 식품이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들려나 했는데 이렇게 염분 염장식품들은 이 암에 치명적입니다 암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젓갈 좋아하셨던 분들도 좀 이제 삼가시면 좋습니다 연어 알 연어 알 같이 뭐 일본에서 많이 먹나 봐요 연어 알을 간장에 절인 음식을 이런 것도 이제 간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분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고 각종 양념이 들어가는 절임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뭐 김치 같은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림 반찬이나 건어물 이런 것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게 조금 이제 이게 바람 음식이야 하면은 좀 불편하긴 하죠 저도 불편한데 실제로 이게 뭐 그 WHO에 뭐 들어가면은 이 김치가 그 암 그 위험 식품으로 있더라고요 최근에 문찬신 원장님과 인터뷰 했을 때도 이 김치를 말씀하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발효식품으로서 좋은 영양성분도 많지만 이게 조금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음식일 수 있다 저는 김치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튀긴 어묵 햄 소시지 등 이런 가공식품에도 염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또 여기에는 이런 가공식품에는 화학식품 첨가물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성분표 우리가 사 먹는 가공식품에는 다 성분표가 들어있거든요 뭐 칼로리가 얼마고 여기 뭐 돼지고기가 얼마 들어있고 닭고기가 얼마 들어가 있고 뭐 어떤 것들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뭐 이제 조미료 화학조미료 인공조미료죠 그다음에 뭐 방부제 뭐 음식 상하지 말라고 가공식품 상하지 말라고 변실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화학조미료의 주성분 중 하나인 글루탐산 나트륨 이것은 짠맛이 나지 않아도 끝에 나트륨이잖아요 그죠 이미 염분이 함유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공식품은 드시지 마세요 가공식품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식약처에서 식약처에서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 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인 그런 제안을 통해서 물론 다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상적이신 분들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뭐 그 소량 먹어도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민감하신 분들 표준치에서 벗어나는 극단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아주 미량 소량이라도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다 뭐 식약처에서 허가한 거 아니야 물론 허가한 거 맞아요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항상 그런 뭐 어묵이나 햄 소세지 뭐 기타 등등 가공식품 사실 때 그 성분표 보시고 뭘로 만들었는지 보시고 그것이 좀 많이 안 들어간 것들 위주로 이제 사시면은 조금 비싸도 그게 건강을 지키는 이제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분을 상가하면서 칼륨을 섭취하면은 몸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하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칼륨은요 문찬신 원장님에 따르면은 세포가 우리가 물을 먹잖아요 물을 먹었을 때 이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칼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있어야지만 세포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물 안으로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물을 많이 먹는 것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칼륨 섭취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고구마 고구마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분을 삼가하면서 이런 칼륨이 많이 들어간 식품들 고구마 같은 것들 같이 섭취하시면은 우리 이제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염분은 재료에 가깝게 먹어야 됩니다 따로 소금이나 간장을 치는 것은 금지한다 불가피하다면은 식초나 레몬즙을 간장에 넣어서 먹자 젓갈 같은 짠 음식들도 먹지 말자 그리고 가공식품도 먹지 말자 이것들 꼭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오늘부터 소금간장 안 먹는 거 우리가 안 먹어도 이미 음식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찍어 먹는다든지 일부러 그것을 따로 반찬 간장 종지 이런 데 넣고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금지시켜 나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암을 사라지게 하는데 제거하는데 암을 이기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식사를 소금 좀 덜 먹고 간장 좀 덜 먹는데 기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기 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두 분이 공동 저자로 책을 쓰셨습니다 한 분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의 명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가한다는 것을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암환자의 생존률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이 연구를 했고 그 결과가 암 식사요법입니다 다른 한 분은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으로 이분은 이제 전직 반도체 회사 대표입니다 2009년에 13개월의 시안부 위암을 선고받습니다 당신은 1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제 이런 말을 들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해본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4기 위암 환자가 암이 싹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거부하고 병원을 안 다니고 그냥 이렇게 뭐 먹는 것만 해서 암이 사라졌냐 이건 아니고 이제 뭐 병원에서 치료도 병행하면서 거기에 식사요법을 같이 더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영상 보시고 수술 항암 방사선 이제 안 해야지 이 생각하시고 계셨다면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다 그럼 병원 치료를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병행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식사 8원칙 두 번째 원칙은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제한입니다 즉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죠 이 동물성 식품이란 건 뭐냐면은 어폐류 닭고기 같은 것도 다 포함입니다 그런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 돼지 양 이런 네발 보행 동물의 고기를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소 돼지 양 고기 같은 고기의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과다 섭취가 암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 월터 윌릭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연구를 하나 했는데 그 연구가 뭐였냐 쇠고기 살코기 부위를 매일 먹는 사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먹는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장암 발병률이 매일 먹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먹는 사람보다 2.5배가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 동물성 단백질이 주된 원인인데 동물성 단백질이 인체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영양소이며 담즙의 분비량이 증가하는 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 대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를 활용해서 분해와 합성이 완성하게 진행되어야지 단백질 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단백질은 많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은 이 식품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여 자신의 몸에 맞도록 재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단백질의 배열이 약간만 달라져도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양의 고기를 먹으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우리 몸에 하게 되는데 이때 분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몸에 맞도록 잘 재합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재합성 과정에서 단백질의 배열이 약간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변형이 일어나고 아무 일도 없냐 이런 문제 없겠지만 유전자 배열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겠죠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결국은 암 리스크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또한 동물성 지방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 나쁜 인자인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는 거죠 과다한 LDL 콜레스테롤은 산화해서 혈관 벽에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식세포가 이 혈관 벽에 산화된 콜레스테롤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암세포와 암이 되기 시작한 세포를 제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 LDL 혈액 속 나쁜 인자인 LDL을 처리하느라 모든 에너지 써버리면 당연하게도 암세포와 암이 되기 시작하는 세포 처리를 잘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암 식사요법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의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물성 단백질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대사에 부담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채식만 먹어야 되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닭고기나 어폐류같이 이런 네발 짐승고기가 아니고 두발이라든지 해산물 이런 걸로써 일일일에 섭취할 것을 이 책의 저자는 권장하고 있어요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고기의 과다 섭취 고기의 과다 섭취는 결과적으로 지방과 단백질의 과다 섭취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암을 유발하고 암 성장을 촉진시키는 환경 이런 메커니즘에 기여를 하게 되니까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은데 우리 몸은 사실상 단백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백질 어떻게 하느냐 닭고기라든지 어폐류를 가지고 단백질을 섭취해 주라는 겁니다 닭고기 같은 경우는 지방이 적은 연한 살이나 껍질 제거한 가슴살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폐류는 흰살 생선 등푸른 생선 새우 게 오징어 문어 조개류 이런 거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치나 가다랑어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산화하여 활성산소가 발생할 수 있는 미오글로빈 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달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달걀은 품질이 좋은 것을 골라서 하루나 이틀 정도에 한 개 정도를 섭취해 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달걀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곡물이나 조개껍데기 등 자연사료를 먹고 반복해서 닭이 나는 달걀을 먹으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는 써있지 않지만 좋은 달걀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마트나 슈퍼 같은 데 가면 달걀을 살 수가 있죠 이 달걀이 근데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 달걀에는요 이 번호가 도장으로 찍혀있어요 이 난각번호라고 하는데 이 번호가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 달걀과 오른쪽 달걀을 보세요 그냥 아무 뭐 숫자나 뭐 글자가 써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제일 끝에 숫자가 뭐냐를 봐야 됩니다 제일 끝에 숫자가 뭐냐 왼쪽에 있는 달걀은 1이라고 되어있죠 오른쪽에 있는 달걀은 4라고 되어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달걀들은 이렇게 이제 도장이 찍혀서 나오게 되어있고 끝에 숫자가 1 2 3 4 이 4개 중에 하나가 무조건 써있습니다 왜 이게 그냥 법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달걀 껍데기 번호 읽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앞에 숫자 4개는 산란일자를 의미합니다 언제 나왔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에 보면은 1124라고 되어있잖아요 11월 24일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산자 고유번호가 나옵니다 누가 생산했냐 이걸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봐야될 건 뭐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사육환경번호라고 해서 이 달걀을 낳은 닭이 어떤 환경 속에서 알을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서 숫자가 작을수록 좋아요 즉 1번이 제일 좋고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그 다음 4번인 거예요 그럼 1은 어떤 환경에서 길러진 닭이냐 자유롭게 다니도록 사육된 닭입니다 제곱미터당 한 마리를 사육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2번 계란은 케이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사육한 거예요 1번은 케이지 자체가 없고 아예 방목장에서 키운 거고 2번은 케이지 축사를 그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도록 사육한 거예요 제곱미터당 9마리까지 사육할 수 있습니다 3번 계란은 개선된 케이지에서 사육된 닭인데요 제곱미터당 13마리까지 사육할 수 있어요 4번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먹는 달걀입니다 그냥 마트에서 사면 4번 달걀이에요 이 4번 달걀은 제곱미터당 20마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닭장 그 공장에서 막 그 뉴스 같은 나오면은 막 조그만 공간에 닭이 막 거기 들어가 있어서 막 알랐잖아요 그게 이제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미터당 무려 20마리 이 제곱미터당 20마리 1미터 곱하기 1미터가 1제곱미터잖아요 가로 세로 1미터인 그 공간에 20마리 일단 스트레스 일단 스트레스 정도가 다르겠죠 이런 것들이 다 닭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달걀에도 당연히 다 그게 다 반영이 돼서 나오겠죠 스트레스가 많은 닭이 낳은 계란은 아무래도 성분 이런 게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란 먹을 때는 아무 계란 드시지 마시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1번 계란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이제 1번과 2번을 먹어봤어요 저도 이거 이 사실을 알고서 1번과 2번의 그 계란을 먹어봤는데 확실히 다릅니다 4번과 다릅니다 이마트에서 그래도 뭐 조금 행사할 때 보면은 2번 계란을 좀 싸게 팔더라고요 싸게 싸다는 게 평소보다 싸다 4번보다는 당연히 비싸죠 근데 뭐 그 정도는 내가 좀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천원인가 2천원 정도 차이였나 그 한 판 30개 그래서 저는 그때 2번 계란을 사서 먹어봤는데 알고 먹으면 확실히 4번보다는 1번이나 2번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걀 사실 때도 뭐 그냥 아무거나 보고 사지 마시고 이걸 꼭 보시고 끝에 숫자가 뭔지를 보고 달걀을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고기는 일단 적게 먹어야 됩니다 단백질을 우리 몸에 필요함으로 아예 먹지 않는 것은 아니고 선별해서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4발 달린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마라 1인 1사람의 1인 권장량 보통 사람의 1인 권장량보다는 절반 정도만 먹을 것을 권하고 있고 그렇게 먹는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을 닭고기나 어페류나 생선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부터 일단 계란부터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 판 30개 기준으로 2000원 정도 1000원, 2000원 정도 비쌌던 건 생각나거든요 그때 행사에서 좀 싼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계란 한 개당 한 100원 정도 비싸다고 봐도 충분히 이거는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 4발 달린 고기를 먹지 말자 닭고기를 먹자 어 혹은 뭐 문어나 오징어나 조개류 이런 걸 먹자 오늘부터 이렇게 좀 식단을 바꿔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암을 이겨내고 또 암이 생기지 않는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한 만큼 우리 삶을 조금씩 함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기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세 번째 원칙입니다 8가지 원칙을 제가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지난번 영상에서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렸고 지난번 영상에서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렸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가 이제 썼고요 또 다른 공동 저자는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으로 전집 반도체 회사 대표였는데 2009년 13개월 시안부 위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통해서 이 암이 싹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암을 낳았는지 그 이야기 해볼 건데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결코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병원의 치료를 함께 병행하면서 식사를 이렇게 바꿔보면 효과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으시고 아 나 이제 방사선 뭐 항암 수술 안 할 거야 나는 밥만 잘 먹어서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 세 번째 세 번째 원칙은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대량 섭취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대량 섭취 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고 제가 이제 뭐 다른 암 전문의 선생님이나 다른 건강도서 저자분들을 인터뷰하거나 촬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병의 대부분의 원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와 먹는 것에 비롯되는 경우가 있고 그 먹는 것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는 게 항상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 같은 거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많거든요 그 원칙을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거슨요법이나 고다요법 등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사요법들을 보면요 이 요법들의 핵심은 전부 다 채소와 과일의 대량 섭취가 주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거슨요법과 고다요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갖고 왔습니다 이 거슨요법은요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이라는 분이 이제 한 요법인데 저염식당과 커피 관장 등으로 신체에 쌓인 독소를 해독해서 암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 거슨요법도 한번 관련 책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다요법은 소식과 생식이 중심이 되는 요법입니다 하루에 900kcal에 불과한 소식요법으로 현대의학이 포기한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고다요법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요법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화제가 되었었던 암투병 전략 이라는 책에서도 1시간 간격으로 채소주스나 과일주스를 마시고 온몸에 퍼진 전이암을 약 6개월 만에 극복한 사례가 실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포기한 암을 대할 때 대부분 병원에서는 더이상 손쓸 게 없다고 하니까 병원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했던 건 뭐냐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효과를 받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유 암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체내 물질을 상화시키는 활성산소가 중요한 요인인데요 이 채소과일은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을 제거하는 물질 영양들이 채소과일이 많기 때문에 채소과일을 많이 먹으면 내 몸에 활성산소가 없어지고 그럼 이게 암을 촉진시키거나 전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생기는 것도 막아주고요 이 채소과일에는 비타민C 비타민E 베타카로틴 칼륨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 효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칼륨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채소과일 많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칼륨을 많이 먹게 되고 칼륨을 많이 먹게 되면 내 몸속에 쌓여있는 나트륨 독소 이런 것들이 다 배출되게 되는 거죠 그럼 채소과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이 책의 저자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선한 채소과일을 하루에 주스 1.5리터 주스 이하의 요리 등으로 350g에서 500g 정도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때도 한 종류 내가 좋아하는 채소과일만 먹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10종류 이상의 채소과일을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뭐 여러가지 채소과일 10가지 이상을 선택해놓고 이것을 주스로 갈라서 마시고 또 요리에 넣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주스에 사용하는 추천 채소과일을 말씀드리면요 채소 같은 경우에는 당근 양배추 소송채 토마토 피망 샐러리 파슬리 무 무입 숭무 숯갓 배추 브로콜리 양파 이런 것들을 쓰시면 좋고요 과일은 레몬 오렌지 자몽 귤 라임 이런 감귤류와 사과 키위 바나나 딸기 감 수박 멜론 포도 사실 이제 예시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채소과 과일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채소와 과일을 10종류 이상 섞어서 먹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주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리터 정도 그리고 나머지 채소과일들은 요리에 섞어서 먹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제철에 나는 것이나 좋아하는 채소과일을 착즙기를 사용해서 즙을 내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착즙기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다른 건강에 대한 책을 쓰신 저자분들 인터뷰 해보면 착즙기를 쓰는 게 가장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착즙기가 물만 딱 짜는 거잖아요 거기에 남아있는 식이섬유 이런 것들 찌꺼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몸 안에서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착즙기로 주스를 짜서 먹으면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되는 상태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즙기 사용이 가장 좋은 베스트가 아닐 수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믹서기에 갈아서 먹어라 믹서기에 갈리면 식이섬유도 다 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믹서기 사용을 권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스는 마실 때마다 새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주스 만들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갈아놓고 이걸 냉장고에 넣고 드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마실 때마다 새로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들어 마실수록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최소 2, 3회로 나누어 마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채소가에서 선택할 때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무농약이나 저농약 그리고 유기농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하기 힘들 때 유기농 같은 경우는 좀 비싸잖아요 무농약도 사실 구하기 힘들고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이 채소과일을 잘 씻어가지고 반나절이나 하룻밤 정도 물에 담가 놓으면 어지간한 잔류 농약들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뿌리채소는 만약 이게 무농약이다 이렇다면 껍질째 다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식품으로 천연항암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이 먹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제 착즙기로 주스를 만들어서 하루에 1.5리터 정도를 먹어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채소과일을 요리에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양의 채소과일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소과일 많이 먹어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정말 제가 많은 저자분들 혹은 암을 이기신 분들 인터뷰 해보면 이 채소과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타민 영양 보충제 이런 거 비싼 돈 주고 사 드시지 마시고 채소과일 그 돈으로 채소과일 사서 드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4기 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8가지 원칙 중에서 4번째 원칙입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 책은 이제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가 쓴 책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4천여건의 암수술을 하면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이제 살리고 암을 없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암이 다시 생겨서 죽거나 이런 뭔가 성공하지 못한 결과들이 무려 52%라는 것을 알게 되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이 세가지 표준치료라고 하죠 한계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암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를 했고 그 결과가 암 식사요법입니다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은요 전집 반도체 회사 대표인데요 2009년에 13개월 시암무 위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통해서 이 시암무 위암을 선고받은 이 암들이 싹 없어지고 모두 완치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어? 이렇게 하니까 정말 암치료에 도움이 되더라 라는 그 식사 원칙 8가지 소개해 드린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어? 이분들이 어? 병원 치료 받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어? 표준 치료 흔히 말하는 항암 방사선 수술 이거 거부하고 먹는 걸로만 어떻게 해서 나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병행하시는 겁니다 병원에 대한 병원들을 치료 받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식사 이 식사를 바꾸면은 암 생존율이 그리고 정말 그 말기암도 사라지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식사 원칙 네 번째 이야기는요 배아 성분 콩 뿌리 채소 섭취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 이제 채소과일 많이 먹으라는 얘기인데 약간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원칙 네 번째로 따로 뽑아서 또 이렇게 강조한 거 보면은 채소과일 단순히 먹으라는 거 외에도 이 배아 성분과 콩과 뿌리 채소를 따로 더 챙겨 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아 성분 콩 뿌리 채소를 왜 먹어야 되는지 뭐가 좋은 건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아 성분 배아 성분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좀 처음에 그 책을 보고 제목을 봤을 때 이 배아 성분이 대체 뭐야 이랬거든요 이 배아 성분이 뭐냐면요 쌀의 배아 부분을 얘기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흰 쌀밥을 먹잖아요 백미를 먹는데 현미를 백미로 가공할 때 대부분 깎여서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쌀의 배아 부분에는요 비타민 B군 비타민 E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인 니그난 피틴 이런 아주 암환자분들에게 좋은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좋죠 이런 유효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쌀의 배아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왼쪽을 보시면 쌀이죠 우리가 이제 도정을 하기 전에 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가 이제 흰쌀밥이라고 하는 평상시에 많이 먹는 그 쌀알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약간 기다란 타원의 그 부분 있죠 거기에 이제 배아라고 써있죠 그 부분이 바로 배아입니다 이분이 배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대부분은 이 배아와 외피를 다 벗겨내고 이제 그 저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에 그 부분만 우리가 보통 섭취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쌀의 배아 부분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 쌀의 배아 부분에 있는 성분들은 체내 대사를 원활하게 하거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비타민 B9는 곡물의 주성분인 당질의 대사를 도와줍니다 제가 따로 이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실제로 어떤가 근데 여러분들 진짜 백미 말고 현미 드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 쌀 눈 배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영양분이 무려 66%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흰쌀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 66%를 다 제거하고 나머지 34%인데 그마저도 쌀결하는 부분이 29%를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66% 29% 더하면은 거의 이제 95%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흰쌀밥은 백미라는 부분은 이 쌀 눈과 쌀결을 다 벗겨낸 부분 제거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쌀이 가지고 있는 95%의 영양분을 다 우리는 제거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빈 껍데기만 먹는 거예요 지금 5%밖에 섭취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매일만한 그 쌀밥 이것을 백미로 드시지 마시고 쌀 눈과 쌀결을 최대한 살리신 그 현미 그 부분을 섭취하셔야지만 쌀이 갖고 있는 95%의 그 영양분을 다 먹는 거다 제가 아는 분은요 실제로 뭐 그 현미를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걸 봤냐면은 이 쌀 눈 있잖아요 쌀 눈을 따로 팔아요 건강기능식품처럼 해가지고 이 쌀 눈 쌀 눈만 모아놓은 것을 따로 팝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타민 그 영양제처럼 가지고 다니시면서 먹는 분도 봤어요 아 그래서 저는 아 그걸 뭐 그렇게까지 뭐 가지고 다니면서까지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을 그 당시에 했거든요 저도 그거 먹어봤는데 근데 이 책을 읽고 어 정말 이게 따로 먹을 만큼의 영양적인 가치가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이 그 쌀 눈 따로 갖고 다니면서 드시는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암이라는 것은요 본래 신체의 영양대사장애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대사를 돕는 성분을 잘 섭취하는 것이 암 식사요법의 기본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매일 먹는 주식으로 배아 부분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쌀 눈에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영양대사장애 대사를 돕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미 바라현미 배아미 통밀빵 통밀파스타 이런 것들을 주로 드시고요 또 백미를 드시더라도 백미를 먹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 나는 백미를 먹어야겠다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들은 최대한 잡곡을 많이 섞으셔서 혼합곡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미로 맛있게 밥을 짓는 법을 말씀드릴 텐데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현미 먹자 현미 먹자 하는데 엄마가 별로 현미를 안 좋아하시는 거죠 이게 현미가 약간 맛적인 부분이나 입안에서의 아무래도 거친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먹지 않습니다 현미로 맛있게 밥을 짓는 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전기밥솥에서 현미 코스로 밥을 지으면 백미와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쌀 불리는 시간을 백미보다 훨씬 넉넉하게 가능한 한 하룻밤 정도 담가두면 좀 더 부드럽고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가 참 좋은데 현미가 주는 식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현미밥을 지을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현미의 뭔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을 우리는 좀 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백미를 먹을 때는요 강판에 간 무를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무에는 당질의 소화유소인 디아스타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당질의 대사를 돕습니다 백미가 가지고 있는 그 당질 대사에 대한 그 문제의 부분을 이 강판에 간 무가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현미나 배합미를 먹을 때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제 농약 부분인데요 이 배합 부분이 아무래도 껍데기 부분이기도 하고 그쪽에 농약 성분이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농약이나 저농약의 그 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농약 저농약 현미를 선택하셔라 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대두나 팥 콩류도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E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두에는요 강한 항산화 작용과 암 억제 효과가 있는 이소플라본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책에 그 논문이 실려져 있어요 그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이 우리 암을 얼마나 억제한지가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여기다 실을 수 없어가지고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대두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암 억제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또나 두부 같은 것을 먹으면 좋아요 다 콩으로 만든 것들이죠 저도 나또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 토란 마 이런 식품들도 식이섬유나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찬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콩류나 감자류도 하루에 최소 1회 이상씩 먹을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백미가 아닌 현미를 통해 배아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아 부분에는 농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무농약으로 지은 이제 쌀을 현미를 선택하셔서 이 부분을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콩이나 뿌리채소 같은 것도 좋으니까 반찬으로 활용하셔서 드시면 좋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현미가 좋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식감에 대한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몸을 생각해서 건강기능 식품이나 약을 따로 먹느니 차라리 내가 매일 먹는 그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면 충분하게 비타민이나 미네르들을 섭취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밥그릇에 그 밥부터 바꿔보는 것은 어떠실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항암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주의할 점은 병원치료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식사만 해서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래서 혹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암환자 분이 있으시다면 병원치료 이제 안 받아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 식사를 하면 더 좋구나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요 요쿠르트 해조류 버섯류 섭취입니다 요쿠르트와 해조류와 버섯류에는 우리 몸에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쿠르트에 풍부한 유산균은 장내 세균 중에서 유익균을 눌리고 암 발생을 촉진하는 유해균을 억제하게 됩니다 동시에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를 화이성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거든요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 이 장만 보더라도 우리 면역을 얼마나 어떤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각각 받는 영역 중 하나가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장내 미생물이 좋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좋고 그러면 이게 암이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산균인 거죠 이 유산균이 장내 세균 중에서 유익균을 눌려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해조류는요 면역력을 높이는 후코이단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이 후코이단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칼륨 칼슘 철 요오드가스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고요 알긴삭 등의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은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조류 섭취를 많이 하시면 이 항암제 안 좋은 힘든 항암제 그 부작용들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등의 버섯류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베타글루칸은 유산균과 마찬가지로 장에 파이어판을 자극해서 림프구 수치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섯류를 많이 섭취하면 항암치료할 때 림프구 수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수치를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특히 표고버섯에 함유된 에리타데닌 이라는 성분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버섯에는 이렇게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 버섯류 모두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장에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이 암을 이겨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몸속 여분의 나트륨이나 콜레스테롤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암투병을 지원하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품들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는요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플레인 타입으로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300g 정도 가능하면은 500g 정도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설탕을 첨가하지 않아서 맛이 없어서 난 못 먹겠다 라는 분들은 꿀을 좀 넣으셔도 괜찮고요 레몬즙을 뿌리거나 과일과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플레인 타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야구르트 드시면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설탕 당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요구르트에 설탕 당류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시중에서 파는 야구르트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많이 먹는 제품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냥 무심코 집었을 때 일반적인 야구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야구르트의 맛이 있잖아요 거기에 생각보다 많은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들어있는 야구르트를 보시면 당류가 29g 29g 들어있습니다 1일 영양선분 기준치에 29%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먹어주면 하루에 내가 당을 섭취할 때 양의 29%를 충족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있는 거죠 두 번째도 38g 당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야구르트에 굉장히 많은 설탕 당류가 들어있다 제일 오른쪽 야구르트는 덜 들어가 있는데 6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영양정보를 항상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야구르트 제품에는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즐겨 먹는 야구르트가 얼마나 당이 많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 꼭 확인하시고요 또 이제 암환자 같은 분들은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야구르트를 찾아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구르트 섭취시 주의할 점은 박목 낙농 을 통한 양질의 우유로 만든 제품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질의 우유라는 것은 햇볕을 조이며 잘 운동하고 신선한 목초와 곡류를 사료로 먹은 젖소에서 출산 후 충분한 기간 경과 후 짠 우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우유들은 이런 우유가 아닌 거예요 약간 산업화된 그 축산화 축산화 환경에서 막 우유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 젖소들이 많은 밥과 많은 청과물이라고 했나요 약들을 먹고 또 그런 것들을 먹고 짠 우유란 말이죠 그런 우유를 드시면 안되고요 양질의 우유를 드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환경 속에서 이런 양질의 우유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그리고 제가 다른 저자분들 인터뷰할 때 들은 정보에 따르면 그래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할 수는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 약후루트 섭취하실 때는 반드시 양질의 우유를 드셔야 된다 손쉽게 유산균을 섭취하고 싶다 그러면 유산균 영양보조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산균 제품들이 많죠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말 다양한 유산균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질의 우유에서 짠 약후루트 구하기 너무 어렵다 그리고 설탕 없는 플레인 약후루트 찾기 너무 힘들다 아니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유산균 영양보조 식품을 먹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해조류에는 미역 톳 다시마 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역 같은 게 특히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저랑 인터뷰를 하셨던 김은하 약사님도 미역을 강력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유방암이 나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해조류를 하루에 하나씩 한 종류씩 먹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버섯류 버섯류에는 표고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모기버섯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매일 종류별로 하나씩 먹어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요구르트 요구르트는요 신선한 우유로 만든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구르트를 드셔야 되고요 해조류 미역 톳 다시마 김 매일 종류별로 한 가지씩 드시고요 버섯류 표고버섯 팽이버섯 잎새버섯 느타리버섯 모기버섯 이런 버섯들 중에서 매일 종류별로 한 가지씩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특히 암환자 분들에게 추천하는 음식 중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해조류 꼭 챙겨 드시고 버섯류 구하기 쉽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구르트가 조금 문제인데 일반적인 요구르트를 드시면 안 됩니다 거기 설탕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첨가물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구르트를 내가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양질의 우유로 짠 약구르트 찾아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원칙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섯 번째 원칙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술한 암환자의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그 이후에 암환자 승륜률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 연구의 결과가 바로 암 식사요법입니다 다른 공동 저자 한부는요 시자와 히로시라는 부위인데요 전집 반도체 회사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13개월 시암부 위암을 선고받습니다 13개월밖에 못 산다는 말을 들은 거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카오 박사를 만나게 되고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했더니 놀랍게도 모두 이제 암이 완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 게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이 식사를 하면 암이 싹 사라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이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도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니까 식사요법을 한 거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이 식사요법을 한 게 아닙니다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책의 저자분도 의사예요 의사 이런 병원 치료 뭐 항암 방사선 수술 이걸 하시는 분이고 또 이것을 뭐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암 환자분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식사요법과 동시에 병원에 치료를 같이 받으실 때 치료 효과가 좋다라는 거 뭐 이 책의 얘기가 식사요법 하면 암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병원 치료 받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원칙 여섯 번째 원칙은요 레몬, 꿀, 맥주, 효모,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요 ATP라는 에너지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세포의 미네랄 균형을 위해서라도 ATP가 필수적인데요 ATP가 원활하게 생성되지 않으면요 암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ATP를 원활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암이 생기지 않고 암의 활동이 뭔가 뭔가 저하가 되는 건데요 ATP는 구연산 회로로 불리는 반응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구연산 회로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에너지 공장이 만약에 뭔가 멈추거나 가동률이 저하되면은 기능이 둔화되겠죠 그러면은 ATP가 부족하게 되고 ATP가 부족하게 되면은 암 발생이나 증식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구연산 회로가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는 구연산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와타이오시 암 식사요법에서는 이 구연산이 풍부한 레몬을 항상 섭취하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 레몬을 많이 먹어주면은 이 ATP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럼 암의 뭔가 생성이나 증식이 당연히 둔화되거나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 식사요법 와타이오시 암 식사요법의 핵심 중 하나가 이 레몬을 섭취하는 겁니다 이 레몬에는요 화해성 산소를 제거하는 에리오시트린이라는 물질과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암투병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는 거죠 실제로 와타이오시 암 식사요법에서는 원칙 3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 대량 섭취라는 다른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도 별도로 빼가지고 여섯 번째 원칙으로 레몬을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그만큼 레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선한 과일, 채소를 대량 섭취하는 것과 별도로 하루에 두 개씩 레몬을 먹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레몬 생즙을 채소, 과일 주스에 섞어서 먹는다든지 물에 희석해서 기호에 따라서 여기다 꿀을 또 넣는다든지 요크루트, 여러 가지 요리에 소스로 뿌리는 등 이런 식으로 레몬을 섭취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즙을 짜서 물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샐러드에 먹어도 되고 요리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레몬을 과일 주스에 넣어서 먹어도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루에 두 개 이상을 먹어주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너무나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겠지만 레몬을 선택하실 때는 무농약이라든지 저농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우면요 레몬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한데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하룻밤 담가 놓으면 이 껍질에 있는 농약이 깨끗이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어서 하룻밤 물에 담가 놓고 그 다음에 즙을 짜서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꿀 레몬과 함께 꿀 먹을 것을 또 권하고 있죠 이 꿀은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 외에 면역 증강에 좋은 비폴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큰 수저 두 술 정도를 기준으로 섭취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능한 농약 걱정이 적은 양질의 꿀을 선택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꿀을 먹어야 되는데 꿀도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꿀 보시면은 이제 아카시아 벌꿀, 사양 벌꿀 이렇게 보통 나눠져 있잖아요 처음에 저는 사양 벌꿀 싸거든요 사양 벌꿀을 먹었는데 이 사양 벌꿀이 저는 몰랐는데 놀랍게도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꿀은 벌이 막 자유롭게 농장이나 숲에서 꽃에서 꿀을 먹어가지고 그 꿀을 만들어 놓은 게 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벌들이 근데 사양 벌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양 벌꿀은 그 벌에게 설탕물을 먹은 거예요 설탕물을 먹여서 그걸 통해서 벌들이 꿀을 생산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사양 벌꿀보다는 그런 꽃에서 나온 그런 꿀들을 선택해서 드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맥주 효모 맥주 효모를 먹을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이 맥주 효모는요 식물성과 동물성 중간성질을 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양질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암 식사요법에서는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제한할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라든지 단백질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런 그 단백질 보충의 차원에서라도 이 맥주 효모를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레몬이요 레몬은 채소 과일 섭취와 별도로 하루에 두 개씩 챙겨서 먹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농약이 없는 무농약이나 저농약 레몬을 선택해서 먹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하면은 흐르는 물에 레몬을 씻고 물에 하룻밤 동안 담가 놓아서 농약을 제거한 뒤에 섭취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꿀은 하루에 큰 수저, 두 큰 수저씩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맥주 효모는 단백질 보충의 차원에서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건강 보조제로 이 맥주 효모균이 나온다고 해요 이 책에서는 건강 보조제로 하루 10정씩 복용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건강기능식품 파는 것 같아가지고 앞에서는 제가 빠트리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일단 책에서는 이 맥주 효모균을 건강 보조제로 하루 10정 이상씩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약 파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이걸 무조건 사 드시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 책의 저자의 입장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몬, 꿀, 맥주 효모를 챙겨서 드시면 암의 생성과 전이 뭐 이런 것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기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중에서 7번째 원칙과 8번째 원칙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6번째 원칙까지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그 식사, 여러분들의 밥상이 이 원칙들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 간다면은 분명히 암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고 이분은 이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입니다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암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을 했고 그 결과 나온 결과물이 바로 암 식사요법입니다 이 암 식사요법은 단순히 연구에 그친 게 아니에요 시사와 히로시라는 공동 저자분이 계신데 이분은 전집 반도체 회사 대표였어요 2009년에 1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시암부 위암 선고를 받아요 말기암이었죠 근데 이분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사기암이 모두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 식사를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이제 마지막 시간인 7번째와 8번째 시간입니다 원칙 7 올리브유, 참기름, 유체기름을 섭취하라 이제 원칙 2에서 두 번째 원칙에서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마라 아니 심지어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거의 했는데 전체적으로 식물성 지방도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요 대장암이나 유방암이나 자궁암 이런 위험을 높이는 비만을 초래하게 되고요 또 거기다가 암을 유발하는 지방산의 산악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 자체는 적게 먹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암세포들이 더 활동할 수 있게 나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리 시에는 올리브유, 참기름, 유체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기름들은 열의 안정적이며 쉽게 산화하지 않는 신물성 기름입니다 지방산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런 기름을 쓴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리나 드레싱에 사용하는 기름은 올리브유, 참기름, 유체기름 중 하나를 조금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사용하셔야 되고 생으로 섭취하는 기름은 차조기유, 들기름, 아마인류를 선택해서 먹으셔야 됩니다 기름은 소량으로 구입해서 냉암소에 보관해서 산화를 방지해야 되고요 종류와 관계없이 오래된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기름을 한번 쓰고 나면 아까워서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안됩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은 식물성 기름을 굳힌 거예요 이 기름들은 몸에 해로운 트렌스 지방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린이나 쇼트닝은 섭취하지 않는다 이런 기름들은 특히 가공식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거 특히 주의해서 드시지 않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자연수 섭취입니다 암 식사요법에서는 채소 주스를 대량으로 마시기 때문에 물을 덜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수돗물에는 위생을 유지할 목적으로 염소가 첨가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염소는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늘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돗물은 가급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일본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도 염소를 사용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일본에서 쓴 거기 때문에 일본의 환경에 대한 얘기일 수 있다는 거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조리에 사용하는 물까지는 어렵다 해도 적어도 맛있는 물만큼은 자연수를 마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용수나 하천물을 손쉽게 얻을 수가 없다 이러면 페트병에 든 자연수를 구입하도록 합니다 아마 이 책을 쓸 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페트병을 얘기한 것 같고 요즘에 페트병도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많죠 종이컵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쓰는 페트 이런 거에서 플라스틱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원경이라는 암 전문의 영상 진단을 하시는 그분을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미세 플라스틱 논란에 대해서 일단 확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바람 물질이다 혹은 우리 몸에서 암을 일으킨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어디까지 연구가 됐냐면 이 미세 플라스틱을 실험용 생쥐 있잖아요 그 흰색 쥐 거기에 주입했을 때 암이 발병하는 것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도 아직 인류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밝혀진 건 없어요 증명된 건 없습니다만 생쥐 단계까지는 확인이 됐다 그래서 아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 페트병에 든 자연수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유리잔이나 아니면 텀블러 이런 것도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연수 구입이 여의치 않을 때는 차선책으로 활성탄을 사용한 고성능 정수기를 이용해 여가된 물을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나 커피를 살 때도 가급적 자연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이나 차 등의 섭취는 최소 과일 주스를 먹는 것에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마시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최소 과일을 먹는 게 그 안에 수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과일 주스 먹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걸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2리터 정도씩 먹으라고 얘기했죠 그 선에서 섭취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식사 8원칙과 별개로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게 바로 금연금주입니다 흡연하지 말고 술 먹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담배는 바람 덩어리입니다 동맥경화, 심장병,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알코올 음료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간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저당량의 술은 먹어도 좋다 혹은 몸에 좋다 뭐 이런 얘기나 기사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암환자에게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코올이란 것은 우리 소화기 벽을 헐게 할 뿐만 아니라 식사 등에 포함된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리나 드레싱에 사용하는 기름은 올리브유, 참기름, 유체기름 중 하나를 다량이 아니라 소량 사용하시는 거고요 생으로 섭취하는 기름은 차조기유, 들기름, 암화인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수동물보다는 자연수를 섭취하시고 당연히 금연근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암이 사라지는 식사 8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식사법대로 한번 식사를 바꾸셔가지고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암세포를 좀 괴롭히고 없애는 이런 식사를 해보시고 나는 아직 암환자가 아니다 이러신 분들은 암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아마 건강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8가지 원칙 소개해 드려봤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렇게 식사 바꿔가면서 건강한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요 사기 암환자가 직접 말하는 사기 암을 없앤 성공 비결입니다 실제 암이 걸렸고 또 사기 암이었던 분이 식사 육법을 통해서 어떻게 암을 치료해 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 지금 이제 항암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병원으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혹은 암 치료를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가 쓴 책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시자와 히로시 전집 반도체 회사 대표였는데 2009년 13개월 시안부 위함을 선고받은 분입니다 다카오 박사의 식사 육법을 해서 모두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2009년 7월에 정밀종합검진에서 위벽에 울퉁불퉁한 이상 증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검사를 해봤겠죠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광범위한 염증이 발견된 것이죠 여기서 조직검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암인 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해 8월 위암을 진단받고 암 전문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림프절 전의를 발견해서 암 2, 3기가 되었고 간 전의까지 발견되면서 암 사기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주치의는 그 당시 어떻게 설명했느냐 사기암은 암세포가 이미 몸 전체에 퍼진 전신질환이다 전신질환을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건 불가능하다 전신질환에 해당하는 사기암은 항암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사기암의 경우에는 항암제 효과라는 게 암 증식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라는 거예요 항암제를 먹는 게 암이 사라지고 암이 낫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암의 증식을 막는 효과밖에 없다는 거죠 이 암 증식이 억제되지 않으면 다른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상 이분은 치료, 완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의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였죠 그래서 당신은 이제 1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13개월 남았습니다라는 시안부 13개월을 통보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의사가 얘기했던 근치 가능한 치료법은 없다 병원에서 더 이상 손실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그 말을 나는 죽는다 이 암은 이제 더 이상 없앨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표준치료 수술항암방사선이라고 하죠 보통 이 표준치료에 한정된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표준치료에 해당하는 그 치료를 통해서 암을 없애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다른 방법도 다 안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택한 것이 표준치료의 약점을 보완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식사요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살기 위한 길을 찾은 거죠 항암제 아무리 열심히 먹고 맞고 수술 받고 이런 거 해봤자 이런 거는 암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암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연명효과구나 그냥 내 13개월의 남은 시한을 14개월로 만들고 15개월 만드는 것일 뿐이구나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분은 대체요법을 찾은 겁니다 이 대체요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양의학도 있고요 단전호흡도 있고 한방도 있고 식사요법도 있고 면역요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선택한 것은 이제 식사요법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식사요법인 와타이오식 암식사요법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이거는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8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식사요법 8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잘 보셔야 될 게 식사요법을 했다고 해서 병원에 치료를 거부하거나 안 한 게 아니에요 항암제, 암증식을 억제해주는 항암제를 같이 먹으면서 맞으면서 와타이오식 암식사요법을 병행한 겁니다 주치의에게 항암제 감량을 의뢰하기 시작한 거죠 항암제 감량을 의뢰한 것은 이제 그 항암제 어차피 낫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항암제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치의에게 항암제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냐 좀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주치의는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항암제를 줄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근데 어쨌건 여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해서 결과적으로는 항암제를 좀 줄이면서 이 식사요법을 같이 하게 됩니다 신선한 생주스 300ml를 아침 오전 정오 오후 저녁 밤 총 6번을 마십니다 총 1.8L의 신선한 생주스를 갈아서 마신 거죠 식사요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의료에 기반해서 실시하셔야 됩니다 내 맘대로 환자 맘대로 그냥 의미로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 식사요법을 하는 이제 의사를 주치의 자문의로 두고서 그 의사의 지도하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내 맘대로 뭐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도 300ml 채소 과일 주스를 6번씩 마시니까 항암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다행히 일시적이었고 점차 리듬을 이제 파악하고 이제 안정을 찾기 시작했죠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죠 식사요법을 하면서 하루에 몇 차례씩 주스를 만들고 먹는 일에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이대로 계속 갔으면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지쳐서 포기하거나 실제로 이 책의 저자도 포기할 뻔 했지만 2차 항암 치료 후에 위 내시경과 CT 검사를 받았더니 위, 림프절, 간 모든 부위에서 암이 작아진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었던 이 생주스 마시고 이런 식사요법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암이 작아지고 점차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해요 이 식사요법을 할 때는 3개월을 반드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100일 정도는 해봐야지만 뭔가 효과를 기대하고 뭔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지 뭐 하루 이틀 일주일 마시고 이제 안 되나 보다 뭐 그대로인데 뭐 더 힘든데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하다 말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최소 100일은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6개월 만에 간 전이암이 사라지고 근치 수술 가능성까지 검토하게 돼요 처음에는 원래 수술 같은 게 아예 안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수술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게 굉장히 암세포가 많이 사라지고 좋아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이렇게 식사요법이라든지 뭔가 대체 치료법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은 병원의 치료보다 더 낫다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나는 어쨌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법들을 찾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체 치료법들을 찾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체 저자분도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1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서 나는 그래서 살아야 됐으니까 이제 다른 요법들을 찾은 거죠 그래서 찾은 게 식사요법이고 이 식사요법은 병원을 거부하고 병원을 등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 치료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 100일 정도는 해봐야지만 뭔가 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분이 이제 말하는 식사요법의 단점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단점 그리고 뭐가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최종적으로 낫게 됐는지 그것까지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암을 이제 겪고 계신 분들 암과 지금 싸우고 계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병원의 입장인 거죠 병원은 안 되는 거지 그럼 병원 외에 다른 방법들 병원에서 하고 있는 표준 치료 외에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마치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고 병원에서 치료보다도 먼저 우선시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나아야지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식사요법의 장점과 함정입니다 식사를 바꾸면은 식사를 이렇게 하면은 아주 순조롭게 암이 작아지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오늘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 역시 식사요법을 통해서 순조롭게 사기 말기 그 위암이 사라진 게 아니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왜 생겼고 그 위기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 그리고 실제 암이 걸렸던 시자와 히로시라는 전집 반도체회사 대표이자 13개월 시암부 위암 선고를 받은 어떻게 보면 환자분이 같이 쓴 책입니다 실제로 이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은 그 시암부 선고를 받고 암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오늘은 식사요법의 장점과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이요 림프절의 전위암이 1.2cm까지 작아지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됩니다 식사를 바꿨는데 어? 암이 작아졌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암이 작아졌네? 와 이거 이제 낫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추이라면 한 반년 정도면 내 몸속에 암이 사라지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 사이에 증세 악화와 실패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다는 거예요 식사요법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암의 증세가 개선되고요 과체중이 줄고 몸의 움직임이 가벼워집니다 또 피부가 맑아지고 혈색이 좋아져요 항암제의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고 활력과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장점이고 실제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게 있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시자와 히로시 같은 경우에도 체중이 10kg 이상 줄었고 간 기능 등의 수치도 모두 정상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년 정도 지나니까 식사요법을 하고 난 1년 정도 지나니까 피부가 주어졌다 야 너 환자 같지 않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본인이 느끼기에도 항암제의 부작용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좋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시자와 히로시가 이제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얼굴 혁신도 좋아지니까 야 너 이제 다 나왔네 막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몸의 컨디션이 자기도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조금씩 어떻게 보면 활동량을 늘린 거죠 산책, 조깅, 골프 이런 활동들을 늘리고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는 등 되게 열심히 삶을 살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좋아져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함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병의 증세가 호전되는 그 느낌에 취해서 과도하게 활동을 한 것이 암치료에 악응앙을 주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2010년 4월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0년 4월에 간신히 사라졌던 간전이암이 재발이 됩니다 이 재발한 종양이 다시 사라지기까지는 1년이 걸렸고요 두 번째 2010년 8월 식중독에 걸려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거기서 위암이 커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시자와 히로시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한여름 무리한 골프가 피로 누적을 불러왔고 여기에 항암제 부작용이 겹치면서 백혈구수가 줄어들면서 식중독이 유발됐더라 라고 본인은 생각해요 이제 본인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뭐 모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활발하게 몸이 좋아진 것 같아서 했던 활동들이 피로 누적으로 이어졌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식중독이라든지 내 몸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1년 반 동안 림프절의 전이암이 사라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림프절의 전이암은 사라지지 않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와타요 박사에게 상담을 했더니 와타요 박사가 뭐라 그랬냐 활동량이 과도합니다 일주일 중 절반은 집에서 쉬세요 그리고 하루 한나절은 누워서 휴식을 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와타요 박사 그 이제 암 전문의가 이제 휴식을 처방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골프치고 조깅하고 이런 운동들 되게 많이 하는데 친구들 만나고 많이 하는데 그거 다 하지 말고 일주일의 절반은 쉬어라 활동량을 줄여라 라고 처방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듣고 3개월을 휴식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2011년 10월 림프절의 전이암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2011년 10월이 투병을 시작한 지 2년이 되던 시점이라고 얘기해요 식사요법으로 호전된 몸의 체력을 암을 치유하는 데 써야 되는데 엉뚱한 운동 활발한 활동 이런 데 써버린 거죠 그 결과 병 암에 악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함정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자와 히로시 뿐만 아니라 식사요법을 하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병세가 안정되면요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과신하게 됩니다 어? 지금 이제 추위를 보니까 내 병이 낫고 있네 이 생각을 하니까 어디로 가면 낫겠다라는 그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걸 과신해서 이제 조금 조심하고 주의했던 것들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조심 안 하고 주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기력이 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은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암치료 암투병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둥생활을 하고 시간을 낭비했는데 내가 얼마 남지 않은 내 삶 어떻게 보면 소중하게 다시 찾은 내 삶 열심히 더 살아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자 더 열심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또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몸의 상태가 좋아지고 하니까 무리한다는 것을 본인이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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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요법을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면요 면역력을 증진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막 활동하고 운동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 역시도 암을 치료하는 활동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팁들을 좀 주는데요 그 다음 운동 적당한 운동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혈액 속에 면역세포가 전신에 잘 순환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인터뷰를 했던 문창시 원장님하고 이제 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문창시 원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암환자에게 운동은 이제 아주 조금 정말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세요 대부분 암환자분들이 암에 왜 걸렸어요? 라고 물었을 때 생각하는 게 내가 너무 운동을 안 해서요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이제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암을 치료하는 그 도중에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 암환자에게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당한 운동입니다 입욕 입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혈액이나 림프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배설 대장암의 70%는 대변이 고이는 곳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배설을 규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취미와 보람 취미에 몰두하거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식사용법을 꾸준히 하시면 100일 정도 하시면은 몸 상태가 확실히 좋아지는 걸 느끼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암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텐데 이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 암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암을 치료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활발한 활동이나 운동이 아닌 그 에너지를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는 사실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나 주변에 암을 치료하시는 분 암투병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야 운동 열심히 해 운동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그 많이 하는 운동이 환자에게 무리를 줘서 오히려 암에 악용량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적당량의 운동 그리고 휴식 충분한 잠 이건 역시도 암을 치료하는 치료 행위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투병하면서 터득한 식사요법 요령과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식사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처음에는 와 저렇게 하면 암이 낫는다니 정말 대단한데 하고서 의욕이 막 넘치죠 근데 이것을 꾸준히 하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그동안 먹어왔던 것들 식습관 이런 걸 싹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이 걸렸을 때 식사 습관 이런 뭔가 식사요법을 하시려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식사요법을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오늘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가 쓴 책이고요 또 시자와 히로시라는 2009년에 13개월의 시안부 위암 선고를 받은 진짜 실제 암환자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모두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후반부 가면은 이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이 어떻게 이 식사요법들을 적용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이 식사요법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노하우를 공개하셨는데 그 노하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만의 치료 이념 방침 만들기입니다 나만의 치료 이념 방침 만들기 특히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은 사기 진행함에다가 더 이상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더더욱 주체적인 치료가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나만의 치료 이념 방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가지 치료 이념을 실제로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있는 암의 완치를 목표로 한다 두 번째 재발하지 않는 체질 만들기 세 번째 가급적 건강한 치료 과정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이 나는 내가 가진 현재 이 암을 이 세 가지 치료 이념의 원칙 하에서 나는 암을 치료해 보겠다라고 본인이 세운 거예요 대부분이 내 건강에 대한 주권이라고 할까요? 내 치료에 대한 주된 권리 그것을 의사한테 맡겨버리거나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의사 선생님만 믿고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주권 건강에 대한 주권은 이제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환자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주권이라는 말도 이제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치료는 여러분들 자신이 주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의사가 유명하니까 저 의사 말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야지 저 의사가 암을 고졌다니까 저 의사 말대로만 믿고 가면 암이 낫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보고 내가 이 사람의 치료 철학이나 치료 방법들을 듣고서 내가 내 병을 어떻게 치료할지 주체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자와 히로시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세운 거고요 지금 있는 암의 원칙을 목표로 한다 재발하지 않은 치료를 만들기 가급적 건강한 치료 과정 시자와 히로시는 1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안부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13개월 선고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이게 정말 의식하고 자꾸 신경쓰이면 정말 그때 죽거나 그보다 더 빨리 죽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흘려들은 거죠 일종의 그리고 실제로 이 시자와 히로시가 선택한 와타이오식 암 식사효법에서 사실상의 완치 사례가 10% 이상의 통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은 와타이오식 암 식사효법을 하면 내 암도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식사효법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식사효법을 해야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사효법을 하면 암이 100% 낫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이런 식사효법이나 대학병원의 치료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고 대체치료, 대안치료 하시는 분들은 그 병원에 그 혹은 의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뭐 표준치료라고 하는 항암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항암방사선 수술을 할까 말까 아니면 식사효법을 할까 이렇게 대등하게 놓고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는 분들은 항암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나는 수술 무서워 방사선 그거 더 몸 망가진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아예 대체 치료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암방사선 수술을 하는 이유는 통계적인 수치가 그 방법을 했을 때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것을 먼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떠도는 거짓 뉴스라든지 가짜노스, 극적인 치료 사례 이런 것들에 혹하셔가지고 항암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애초에 이런 뭔가 식사효법의 대체 치료 쪽으로 빠지시면 자신의 암을 더 키우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환자의 주권 내 병의 치료는 내가 주권을 가지고 하는 거다 많이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 많이 알아보시고 내 암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와타요 아니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도 결과적으로는 13개월밖에 안 남지 않았다 우리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을까 고민하다가 와타요시 암시사효법을 선택한 거고 와타요시 암시사효법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 10% 이상이었기 때문에 나도 이거 낳을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 암은 완치가 되어도 재발이 쉬운 병이기 때문에 두 번째 치료 이념은 재발하지 않는 체질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급적 건강한 치료 과정은 수술, 방사선, 항암제라는 3대 치료가 과도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결정하면 괜찮아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근데 어떤 한 특정 의사 혹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이게 맞나 보다라고 해서 이 사람만 믿고 이 사람이 잘 해주겠지 이런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섯 가지 치료 방침 구체적으로 이런 그 세 가지 원칙을 아까 말했던 제가 세 가지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수단을 또 시자와 히로신은 선택을 만듭니다 그 다섯 가지 치료 방침을 말씀드리면 와타이오식 암 식사요법을 성실하게 실천한다 우선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식사요법을 병행한다 금주, 금연한다 운동과 입욕 습관을 한다 스트레스 줄이고 마음의 건강을 유지한다 이 다섯 가지 치료 방침 구체적인 실질적인 행동 방침을 이것을 다섯 가지 정했고 이 다섯 가지를 하면서 아까 그 세 가지 이념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던 그 이념을 자연스럽게 달성하는 거죠 그 원칙화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이 암세포를 없애는 공격요법을 자신이 결정합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암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인 건데 그것이 바로 매일 갖자낸 주스였습니다 갖자낸 주스는 채소주스, 과일주스인 건데 여기에는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주스 이외의 매력력을 높이는 재료로는 유산균, 꿀, 해조류, 버섯류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없애는 방어요법도 결정합니다 공격요법이 암을 적극적으로 없애고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둔 방법이라면 이 방어요법은 암이 확산하는 걸 막고 암이 더 성장하는 걸 막는 요법인 거예요 그 요법으로는 염분을 제한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 를 했습니다 염분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그래도 소금 살짝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염분을 제한한 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염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그 소금에 대해서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 염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영상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9년 투병을 시작한 이래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주스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갓 짜낸 주스 1.5리터를 하루에 1.5리터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것은 암을 없애는 데 아주 중요한 전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1.5리터 이상의 주스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에서 5번을 나누어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를 충실히 실행하려면 주스 만들기에 많은 시간이 할애가 돼요 실제로 제가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암을 이겨낸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성장일기 올릴 거예요 주마니아라는 분인데 그분도 이 주스 이런 거 많이 마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스를 해서 암을 낳았던 김우야 약사님만 보더라도 주스 강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주스 만들어서 먹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고 번거롭다는 게 공통적인 그분들의 이야기였어요 1회분의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채소 과일을 씻고 자르고 착즙기로 짜고 또 마시는 후 설거지, 뒷정리 이런 거 하는데 되게 번잡하다는 거예요 번거롭고 귀찮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시자와 히로시는 이제 자기는 매일 해야 되니까 이제 노하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당일 주스에 사용할 채소 과일은 아침에 미리 다 준비해놓고 또 만약에 시간이 없다 하면은 감귤류 과일을 활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감귤류는 정말 즙도 잘 나오죠 금방 뭐 꼭 미석 이런 게 녹즙기 이런 게 갈지 않아도 바로 주스처럼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감귤류 과일을 활용하셨다고 합니다 이 감귤류 주스는 외출이나 여행 그리고 입원시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 여러분들만의 치료 원칙과 기준을 만드셔야 한다 이거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도 다 참고사항인 거예요 어? 이걸 무조건 해라! 그럼 100% 안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보고 일리가 있는데? 나도 지금 병원에서 뭔가 손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암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심각한 상황인데 이분이 이렇게 다닐까?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리터의 주스를 매일 먹어라 이게 암세포를 없애는 데 핵심 공격요법이다라고 시자와 히로시 그 시상결 말기암을 완치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자신만의 원칙 기준 만드는 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건강은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 의사선생님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무혐에 가까운 식생활입니다 이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얘기했던 부분이 이 무혐에 가까운 식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금이 좋니 안 좋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무혐이 맞니 안 맞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가 쓴 책이고요 또 공동 저자로서 시자와 히로시라는 2019년에 13개월 시안부 위암 선고를 받은 뒤에 암을 깨끗이 없앤 그것도 이제 다카오박스의 식사요법을 없앤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식사요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실게 절대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이런 식사요법을 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도 이제 사기 위암 말기가 되니까 전신에 암이 퍼져가지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식사요법을 찾은 거고 그게 잘 성공적으로 해서 암이 사라진 것입니다 무혐에 가까운 식생활 이 마테오식 암 식사요법에서요 환자들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무혐에 가까운 저염식입니다 무혐에 가까운 저염식 즉 소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거의 없는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일본 분이기 때문에 일본 음식에는 염분이 많다고 알려졌고 또 전통적인 음식 맛을 내는 간장, 된장, 절인 반찬 등에도 염분이 많습니다 조미료와 가공식품 조리된 반찬에도 염분이 많이 들어있죠 우리나라와 좀 유사한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도 뭐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김치 뭐 이런 거 다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유사하죠 이런 맛을 길들여져 있다가 갑자기 내가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무혐에 가까운 식생활을 한다? 이거는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니 먹을 게 없다 소금이 안 들어간 게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전통 식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는 소금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소금 없는 음식을 찾으려다 보니까 먹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무혐에 가까운 식사라는 것은 가공하지 않은 본래의 식재료를 무혐에 가깝게 조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무혐에 가까운 식사랑 가공하지 않은 본래의 식재료를 무혐에 가깝게 조리하는 것 무혐에 가깝게 조리 가공하지 않은 본래의 식재료를 이전에도 이렇게 먹은 적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또 이 무혐에 가까운 식생활을 하려면은 맛을 내는 방법도 조미료 사용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조로워지고 또 기본적으로 직접 만들어야 해서 손도 많이 간다라는 거죠 시자와 히로시도 처음 한두 달은 이 무혐에 가까운 식생활 맛없는 음식이었고 맛없는 음식을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맛에 질려가지고 식이요법이고 뭐고 때려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생활을 한 지 두 달 만에 암이 작아지는 효과를 보게 되면서 야 이거 진짜 되는구나 나도 살 수 있다 이러면서 그 맛없는 식사를 계속 할 수 있었고 의욕이 불끈 솟아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이 책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무혐에 가까운 식사를 할 때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이 낳은 이 책의 저자인 시자와 히로시 역시도 이 무혐에 가까운 식생활에 굉장히 어려워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암이 작아진 게 눈으로 확인되니까 당연히 의욕이 속겠죠 그래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야 무혐에 가까운 음식을 갑자기 암에 걸렸다 해서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혐에 가까운 식사가 힘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든 게 정상이니까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얻은 결론 지금까지 먹었던 친숙한 요리에서 단순히 염분만 줄이는 발상으로는 맛을 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된장국을 우리가 먹죠 평상시에 많이 먹죠 된장찌개도 많이 먹고 여기서 염분이 빠진 된장찌개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거 맛이 있을까요 맛 없을까요 아마 맛 없어서 못 먹을 거예요 저도 못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혐에 가까운 식생활을 할 때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우리가 기존 먹는 것에 대해서 소금을 안 친다 이 생각을 하니까 음식 맛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평소 먹던 것에서 소금을 뺀다 소금을 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애초에 기존의 레시피들은 전부 다 소금이 기반으로 된 레시피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소금을 빼는 것은 아예 말도 안 되는 거고 맛없는 요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예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레시피에 맞춰서 음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레시피랑 애초에 소금이라는 조미료를 쓰지 않고도 맛이 있는 맛을 내는 음식이라는 거죠 양념을 재점검하고 식사요법에 맞는 양념을 갖추어 놓는 것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 국물 육수는 재료를 듬뿍 넣어서 진하게 우려내는 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두 사용하는 식재료에는 염분기가 다 있어요 우리가 국물 육수 낼 때도 그 육수 내면은 맛이 그냥 뭐 물맛은 아니잖아요 약간 맛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다 염분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 소금 기라는 것은 우리 신체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거기에 소금을 치지 않는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식사요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잔이 생기죠 기본적으로 장류는 장류도 염분이 적은 걸 선택하셔야 돼요 물론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죠 무혐에 가까운 저염이니까 또 드레싱이나 마요네즈 이런 가공된 소스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유지방이라든지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방법을 활용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허브를 활용했고 두 번째는 식초, 발사미 식초, 화이트 와인, 청주를 활용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향미 채소, 신맛, 천연 국물 재료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맛을 내는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반찬 레퍼토리를 정해놨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반찬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메인 요리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 한 끼 식사가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질리지 않고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밑반찬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뿌리 채소조림, 양배추, 브로콜리, 호박 등 삶은 채소 또 거기다가 버섯볶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2, 3일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이거 꺼내서 계속 먹었다는 거죠 여기에 메인 반찬 하나 만들고요 다 물론 이제 무혐에 가까운 저염 베이스의 음식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 무혐에 가까운 저염은 사실 힘듭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기존의 음식에서 염분을 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레시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본 댓글 중에서 이제 뭐 어떤 선사님이 이제 소금도 먹어줘야 한다고 얘기했다 혹은 뭐 이런 사람한테는 소금이 안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도 이제 수많은 저자분들 인터뷰하면서 소금을 실제로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일부러 영양제처럼 챙겨 드시는 분도 만났었고 소금의 중요성도 저도 많이 이제 책도 읽고 그런 분들 인터뷰하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어떤 사람은 A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B라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건강을 챙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순히 소금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놓고 보면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일리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보시면은 야 A는 뭐 먹으라고 하고 B는 먹지 말라고 하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거는 그냥 공부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더 공부를 하고 소금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논리는 무엇이고 그리고 뭐 소금을 먹지 말아야 된다면은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이제 무혐에 가까운 저염을 해서 소금을 거의 안 들어간 거죠 사실 암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소금 먹어야 된대 소금 조금 먹어야 된대 라고 해가지고 무혐에 가까운 저염에 조금은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소금을 치는 순간 그거는 이제 A라는 사람의 의견도 아니고 B라는 사람의 의견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이분 같이 무혐에 가까운 저염을 해서 암이 나왔다 나는 암이 나왔어 라고 하는 최소한 극히 일부의 사례일 수 있겠지만 그게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책을 읽고 뭐 저도 만나본 저자분들 얘기하면 거의 천혜에 가까운 또 소금을 거의 안 치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나쁜 거는 섞는 거예요 A와 B 오 둘 다 일리가 있네 그냥 섞어버리자 이런 순간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 어떠한 효과 낼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철학이 되는 거고 그 철학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철학이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진 선택이다 그래서 내가 좀 공부를 하시고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셔서 그 사람의 방법이 내게 맞는지 확인을 직접 하시는 것 밖에 없어요 일단 이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의 저자는 무혐에 가까운 저염을 자기는 했고 그리고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암이 작아지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최소한 해보겠어요 그냥 뭐 소금을 너무 안 먹어서 생기는 우려 이런 거 물론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절박하잖아요 암 계속 내 몸을 짓누르고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8가지 식사 원칙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지켜가지고 두 달 만에 암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금 안 먹는 거다 라고 했으면 최소한 두 달 세 달 정도는 이 사람 말 믿고 한번 철저하게 전화해볼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이 방법이 맞네 안 맞네 이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뭔가 치료 효과를 내볼 수 있는 거지 어설프게 야 이거 하니까 내 생각 좀 첨부해서 내가 의사도 아닌데 이런 거 좀 첨가해서 첨가해서 다른 사람 얘기 좋은 거 다 뽑아가지고 합쳐서 만드는 순간 결국 여러분들이 먹던 대로 먹게 돼요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식사요법으로 암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오늘이 이제 이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 이라는 책을 가지고 암 치료에 대한 식사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저자가 끝에 가서 강조하는 것들 그리고 식사요법을 하려는 분들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타 등등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두 분이 공동으로 쓰셨죠 한 분은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입니다 다른 한 분은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으로 이 분은 이제 암 환자였죠 사기암 환자였고요 병원에서 이제 시암부 위암을 선고 받습니다 1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그 암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요법을 하다 보면은 꼭 이제 어려운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외출이라든지 여행 뭐 입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해야 되는 자리나 내가 집에서 평소 챙겨 먹던 식단들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늘 생기기 마련이죠 이 부분이 참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분도 어려워했고요 식사요법은 어렵다는 생각으로 지뢰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식사요법을 하고 가장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식사요법을 이렇게 했는데 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반년에서 1년 사이는 암이 여전히 기세등등한 시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암이 상당히 개선되어서 병세가 안정되면은 서서히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잠시 외출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식사요법에 맞춘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박 이상의 가족여행이나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겠죠 이 경우에는 두 가지를 꼭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기 요리는 피하고 가급적 생선 요리를 먹으라는 거죠 등푸른 생선이나 흰살 생선 찜을 이제 권하고 있는데요 고기를 선택하지 말고 이런 생선을 선택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또 동물성 식재료라든지 유제품은 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제 무염식 부분이죠 내가 만든 요리에만 뭔가 소금을 덜 쳐달라든지 소금을 뭐 빼달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어렵죠 염분을 만약에 내가 지나치게 많이 먹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체하라 하느냐 채소를 많이 먹거나 감귤류 주스나 녹즙을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칼륨이 염분을 체외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음식이 좀 짠데 뭐 혹은 여기에 좀 내가 무염식이나 저염식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일부러 채소를 더 챙겨 먹고요 감귤류 주스나 녹즙을 일부러 더 많이 먹으라는 거죠 거기에 들어있는 칼륨이 내 몸속의 소금을 빼내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이요법을 엄격하게 하시는 분일수록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이 엄격한 식사요법에 적응을 하는 데까지는 조금은 그래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 역시도 주변으로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해요 식사요법을 꾸준히 하려면 정말 어렵겠어요 그러나 실제 저자가 해보니까 정말 식사요법 너무 힘들어하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기간은 두 달 정도였다는 거죠 두 달이 지나니까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그 식사요법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두 달 정도까지 힘드셔도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은 곧 적응이 돼서 그리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요리가 지겹게 느껴지고 실증이나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맨날 뭐 소금 안 들어간 음식 뭐 고기도 못 먹지 이러니까 당연히 좀 짜증나 맛있는 음식 못 먹잖아요 짜증이 난단 말이죠 그때는 가끔 휴식도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벼운 외식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사먹고 기분 전환이 되면은 다시 식사요법에 매진하시면 됩니다 아 난 기분 나빠 짜증나 화가 나 이럴 때마다 외식을 하면은 그건 식사요법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최대 최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볍게 가볍게 뭐 엄청나게 고기로 폭식하고 이런 거 말고요 가볍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먹어도 좋다 그 정도는 기분 전환 차원에서 그리고 이 어려운 이 힘든 식사요법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식사요법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제 혈액 검사인데요 혈액 검사 수치 중에서 백혈구 림프구 수를 보라는 거예요 백혈구와 림프구 수가 많다는 것은 매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혈구와 림프구의 수치가 상승했을 때 이 시기가 암이 줄어든 시기와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식사요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어떻게 힘들게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암을 계속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때는 혈액 검사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백혈구와 림프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매력력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내 암이 작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도 자신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 백혈구와 림프구 수가 증가하는 그 시기와 암이 줄어드는 시기가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식사요법이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이것을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점검하는 방법은 혈액 검사지로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당장 한 달 했다고 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먹었던 것도 있으니까 최소 두 달 이상을 할 것을 권해드리고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100일 정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책의 저자는 정말 눈 딱 감고 100일 정도 해봐라 100일 정도 후에 그 혈액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했던 혈액 검사지와 100일 후 시사법을 한 혈액 검사지를 펼쳐놓고 백혈구 수와 림프구 수가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고 이게 늘어났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의 암은 높은 확률로 계속 작아지거나 줄어들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시사회법 그거 근거 없는 거 아니야 주변에 뭐 사람들이나 혹은 뭐 여러분들 그 대학 교수분들 뭐 이제 시사회법 해볼게요 이러면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거 없어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도 담당 주치의가 시사회법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사회법은 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등을 중심으로 암과 식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넬 대학의 콜린 캠벨 교수는 30년간 식사와 암 발생 연구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 과거에도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결국 고기 섭취 그리고 이제 뭐 유제품 섭취 이것이 암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는 데이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이런 말을 휘둘리지 마세요 야 시사회법 그거 안 맞아 그 음식 가려 먹지 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변에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식사회법과 암을 고친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 먹는 거 다 바꿨고 대부분 그들이 먹는 거 바꾸는 방법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부를 해서 자신이 그런 다른 의견들이 휘둘리지 않을 만큼 확고한 암 치료 원칙과 철학을 만들어 나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휘둘려요 휘둘리면 이도저도 안 돼요 내가 시사법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결국 그 책임은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 말을 들었든 간에 그래서 어차피 내가 나를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뭐 제 말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 책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암을 이겨냈다고 하는 사람들의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료할지 판단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의 근거 없다는 말에 환자들은 의사는 의사가 하는 말이니 맞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선택지로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불가피한 외식일 경우에는 육류보다는 생선 그리고 소금을 좀 많이 섭취했다 그러면은 녹즙이나 감귤류 주스를 섭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백혈구와 림프구의 수는 면병력 수치를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가 많은 시기 이 백혈구와 림프구 수가 많은 시기는 암이 줄어든 시기와 일치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효법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럴수록 더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밀이란 책을 통해서 제가 암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공부를 좀 하시면서 내 암치료 방향성과 원칙에 대해서 근거를 세우시는 그리고 원칙을 만드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을 강조 드리는 것은 이 책에서 말하는 것들이 대학병원에서 하는 표준치료 받지 마라 항암 방사선 수술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 저자는 시안부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병원의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책 저자는 시사법을 하면서 방사선인가 수술은 불가능했고요 방사선은 계속 받았습니다 항암치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마치 병원치료를 거부하고 먹는 것만 바꾸면 낫는다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에 딱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나 이제 죽는 건가?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암치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이 책과 내용을 가지고 암치료의 방향성을 잡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앓고 있으실 그 암을 없애는 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000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시고요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후 암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을 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암 식사요법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침 암치료의 기본적인 지침이 뭐냐 암종류와 암진행 정도에 맞게 현대의학의 최신 치료법을 적용하고 식사요법을 병행하는 병역요법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표준치료라고 하죠 그 현대의학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자연치유 산에 들어가서 암을 낳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치료도 역시 아니라는 거죠 이 둘을 어떻게 보면 함께 했을 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식사요법이에요 그 3대요법과 식사요법을 함께 했을 때 치료를 견딜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고 완치 확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외과으로써 암을 고친다 고치고 싶다라는 일념으로 30년 동안 기술을 닦는 데만 열중했다고 해요 이 책의 저자분이요 그래서 수술 건수만 해도 무려 4000건에 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말 그대로 고치는 의료였다는 거예요 고치는 의료 지금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환자 스스로 낫는 의료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체가 이 병을 고친 주체가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되는 치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환자의 면역력과 신진대사를 중심에 둔 의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특히 암치료에 있어서 암에 걸리면 이제 대학교수 큰 병원에 가죠 그래서 대학병원의 교수님의 말에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내 암치료를 그 의사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주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안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암을 고치는 건 맞죠 표준치료를 통해서 암을 고치고 없애고 제거하는 건 맞지만 그게 궁극의 암치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재발도 생각보다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 치료의 주체가 의사가 아닌 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자 스스로 낳는 이 의료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제 식사요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와타이오식 식사요법이라고 하는데 이 와타이오식 식사요법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이 식사요법을 통해서 림프구와 대식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암을 치유하기 위한 3원칙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이 내세용 3원칙이에요 그 3원칙이 뭐냐 암의 기세를 약화시킨다 면역력을 강화한다 자연 치유력을 이끌어낸다 우리가 와타이오식 식사요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일종의 원칙 치료 방침이에요 암의 기세를 약화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그걸로 통한 자연 치유력을 이끌어낸다 이 병용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표준치료와 식사요법을 같이 해서 병용 병용요법인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병원치료를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실시하는 항암 방사선 수술 이 상대요법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식사요법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해봐라 이게 아니고요 이분이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211건의 데이터가 있고요 30건은 완전 치유가 됐고요 106건은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암이 줄어들었거나 암이 사라졌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효율이 64.5%에 달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명이 딱 이걸로 해서 나왔다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쌓은 데이터 211건의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64.5%가 효과를 실제 봤다는 거죠 그러면 100%가 아니잖아요 거의 35.5%가 이제 안 된 건데 안 된 사례도 왜 안 되는지 뒤에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테오시 64.5%는 3개월 이상 실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쌓은 거고요 또 평균 관찰 기간은 3년 반이었다는 거예요 유효율은 암의 부위마다 다르지만 유방암 전리성암 악성 림프종 등에서 70에서 90%의 웃도는 효과를 보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사망 사례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쩌다가 환자 한 명이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거대로 하세요 암이 낫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10년 동안 211건의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실패한 케이스 사망 사례도 숨기지 않고 밝힙니다 사망 사례는 66명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 폐색 때문에 섭식이 불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먹는 것 자체를 내가 주체적으로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먹을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이미 신체가 너무 망가져서 음식을 못 먹는 것도 있겠죠 식사효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사를 해야지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장 폐색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섭식이 아예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량했기 때문에 식사효법의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항암제 대량 투여로 골수 기능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오랜 시간 항암제를 투여받다 보면 면역세포를 만드는 골수가 피폐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먹는 걸 바꿔서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뭔가 암의 치료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전략인 건데 이미 골수가 항암제 대량 투여로 망가졌어 그래서 면역세포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만들어지더라도 조금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을 좋은 거 먹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해도 면역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암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늦기 전에 식사효법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학 뭐 진료 치료 거부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하라는 건데 이것을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세 번째 자기 판단으로 식사효법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자기가 그냥 이거 안 되나 보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것만 먹고서는 나는 힘들다 해서 스스로 포기한 경우죠 식사효법에 대한 확신이나 식사효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난 이거 안 하겠다라고 이제 중단하게 되는 거죠 수술 직후에 식사 습관을 바꾸면요 암 재발율은 6.8%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 와타요 의사선생님이 이 책에 저자가 했을 때도 근치 수술 직후부터 식사효법에 따른 44명의 환자를 관찰했는데 재발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현대의학에서 재발율은 무려 40%입니다 40%의 재발율을 6.8%로 내린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와타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의 99%는 나을 수 있다 암의 99%는 나을 수 있다 자체 조사 결과 암환자의 5년 생존률은 52%인데 요즘은 기술이 좀 더 좋아져서 60% 정도는 5년 동안 생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식사효법을 하잖아요 식사효법을 하면은 재발하는 환자의 70에서 80%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환자 대비 한 70%가 생존 가능한 거니까 60% 원래 현대 기술로서 식사효법을 하지 않아도 60%의 환자가 살고 있는 데다가 이 70%의 식사효법을 통해서 죽을 사람이 살리는 걸 해보면은 40 곱하기 70%니까 28%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더하면 거의 90%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의 환자들이 통계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살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이 책의 저자는 더 확신하는 건 뭐냐 자기가 보기에는 암의 99%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3대 육법과 병행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 3대 육법을 의지할 경우에는 암을 완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3대 육법은 임시방편에 불가하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내 몸이 암이 생긴 그 환경이 변화하지 않아야지 암이 안 생기는 건데 수술 항암 방사선에서 생긴 암을 없애더라도 내 몸이 환경이 그대로라면 암이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 바뀌지 않으면 암은 일시적으로 없앨 수 있어도 다시 또 재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 먹는 걸 바꿔서 몸의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뭐냐 암 생존률을 90%까지 올릴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분은 99%까지 나을 수 있다는 얘기가 오는 거고요 3대 요법과 식사요법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 다니시면서 항암제 맞으시면서 뭐 방사선 하시면서 수술 받으시면서 식사요법을 병행하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암으로 죽지 않는다 암으로 치료할 수 있고 암을 치료할 수 있고 암을 통해 뭔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 거고 리뷰를 해 드릴 건데 함께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 암 걸렸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치료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항암제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암치료 하시는 분들은 이 항암제를 이제 반드시 뭐 이제 맞거나 먹거나 바르게 되실 텐데 이 항암제에 대해 사실 뭐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암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해 드리고 이 항암제의 효과를 최대한 좋게 만들어서 우리의 암세포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 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명이시고요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 암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이제 암식사요법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면 조기암의 경우에는 수술 중심으로 치료를 시도합니다 암을 수술로 제거를 하는 거죠 수술에는 환불을 절개하여 진행하는 것 외에도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도 있고 복관경 수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몸에 조그맣게 아주 완전 다 열어버리는게 아니고 조금만 해가지고 그 안으로 뭔가 의료기구들 넣어가지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들이 많이 이제 활발해졌죠 30년 전만 하더라도 확대 수술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재발과 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최대한 크게 암세포를 잘라내고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제 대형 수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수술 후에 후유증이라든지 수술 후에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아까 얘기했던 축소 수술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암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수술을 못하니까 항암제 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화학요법이 항암제 치료인데요 수술이나 방사선요법이 국소 치료인데 반해서 항암제는 혈액을 매개로 해서 몸 전체에 작용하는 전신요법입니다 수술이나 방사선은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는 곳에만 그쪽만 공략을 하는 거라면 항암제를 이용한 치료는 우리의 그 혈액 온몸에 돌고 있는 그 혈액을 매개로 해서 암세포를 없애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혈액암이나 전의 등으로 온몸에 퍼져버린 암을 공격하여 진행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항암제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장기나 암의 진행상태에 맞는 것을 골라서 사용을 하게 돼요 여러 종류의 약제를 변경하는가 하면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분자표적 항암제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이 진행되어서 중기 이후로 접어들게 되면 항암제 처방 항암제 치료는 필수가 됩니다 이 항암제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원리 양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원리로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뭔가 전이 되고 확장되는 그런 일들을 억제해 준다는 거죠 이 항암제 치료는 전신요법이기 때문에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 세 가지 중에서 식사요법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항암제는 100종류 이상이 되고요 먹는 약 주사약 바르는 약 그리고 약의 종류에 따라서 투여기간과 횟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이제 항암제 중에서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포독성 항암제가 뭐냐 암을 치료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세포독성 항암제는 식물이나 미생물에서 우연히 발견한 세포독성 물질을 약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나 미생물에 있는 그 독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암세포를 없애는 거죠 세포독성 항암제는 크게 여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알킬화제 대살기항제 항암성 항생물질 미세소관 저해제 백금제제 투포이 소모라제 억제제 이런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책에는 여섯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써있는데 저는 그냥 이제 거의 이름만 갖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섯 가지가 있고 세포독성 항암제의 단점은 뭐냐 독이 강하니까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얘네들은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다 초토화를 시키는 거죠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표적항암제 분자 표적항암제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분자 표적항암제는 뭐냐 암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전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이제 표적으로 만들어서 그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세포만 골라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세포독성 항암제가 전방위적으로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다 죽이는 거라면 이 표적항암제는 그러면 이제 세포들만 골라서 죽이는 거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부작용이 적을 수 있겠죠 허세틴이라든지 리툭시맘 세툭시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표적항암제가 됩니다 이 분자 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개발 당시에는 와 이거 진짜 부작용이 되게 적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이제 부작용이 아예 없진 않겠죠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모든 약들은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항암제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는 걸까요 세포에 대한 독성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골수 억제 탈모 욕지기 구토 등 소화기 증상 부정맥 심부전 따위의 심독성 손발 끝이 저리는 따위의 신경 관련 증상 부종 관절통 근육통 혈관염 구내염 간장 신장장애 간질성 폐렴 변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암제를 하는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건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골수 억제라는 거예요 이 골수라는 것은요 우리 몸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조혈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뭔가 항암제에 의해서 타격을 받아버리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아무래도 차질이 빚어지겠죠 그러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감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간질성 폐렴도 큰 부작용 중 하나인데요 허파 꼬리를 둘러싼 간질이라는 벽에 염증이 생기는 게 간질성 폐렴입니다 이 간질성 폐렴이 진행이 되면 폐가 섬유화가 되고 딱딱하게 오그라들면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암제는 부작용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 때문에 항암제에 쓰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항암제는 암을 치료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암제가 이렇게 부작용이 크니까 항암제 쓰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때 나타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식사요법이라는 겁니다 이 식사요법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좋아지면 항암제는 평소에 절반만 써도 효과를 보인다는 거예요 항암제의 투여량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 몸의 해독작용과 대사가 높아지면 항암제의 부작용 자체도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암치료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사요법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암제는 환자에게 투여할 일정한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의사 맘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제 투여할 양이 횟수나 이런 것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를 표준치료라고 합니다 표준치료 표준치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표준치료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현재 이용 가능한 최선의 치료 그래서 항암 방사선 수술 이걸 이제 표준치료라고 하는데 50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항암제가 암치료에 무익했다면 하지 않겠죠 하지만 50년 동안 암을 치료하는데 암을 없애는 데 효과를 보여왔던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암 세포를 가장 죽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항암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항암제를 안 쓰겠다 부작용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부작용 때문에 나는 항암제 거부하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든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체력과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게 항암제를 계속 맞추여해서 환자의 몸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투여해서 한계치 이상을 쓰게 되면 암은 사라질지 몰라도 암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또는 폐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항암제 치료를 받는 기준 어떨 때 항암제를 받을 수 있느냐 백혈구수가 1mm 3제곱당 3,000개 4,000개 이상 그리고 림프구수가 혈액 1mm 3제곱당 1,000개 이상일 때 항암제를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백혈구와 림프구수가 낮으면 항암제는 사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백혈구가 4,000개에서 8,000개 림프구가 1,400개에서 2,800개 이 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백혈구와 림프구 수를 이제 항암제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항암제를 맞으면 뭐 이런 것들 아까 말했잖아요 세포도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 골수를 공격해서 적혈구, 백혈구 다 공장 그거 다 없앤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백혈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백혈구 숫자 떨어지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암을 없앨 수 있는 약을 못 쓰니까 암이 커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백혈구 림프구 수가 중요한데 치료를 계속해 나가려면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이 말씀하는 건 뭐냐 식사 습관을 바꿔서 몸의 영양 상태와 대사를 개선시켜서 이런 백혈구와 림프구 수를 꾸준히 유지시켜줘야지만 항암치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는 수술이나 항암제로 암세포를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의사가 수술이나 항암제로 암세포를 퇴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내 몸 안에 암세포를 없애준다 사라지게 해준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암세포를 없애주고 퇴치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암세포를 없애는 겁니다 수술이나 항암제는 너무 암세포들이 커져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더 이상 없애지 못하니까 그것을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그 암세포를 줄여가지고 우리의 면역력이 그 암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의사가 암세포 우리 몸 안에 암세포를 없애주는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완치로 가는 길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암세포를 없애는 것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면역력을 관리할 때 내 면역력을 높였을 때 암을 완치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병원에서 수술 잘 받았다고 항암제 잘 맞았다고 방사선 잘 했다고 암세포가 궁극적으로 완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효법을 이제 하게 되면은 식사효법만 하면 안 되나요? 나는 수술, 방사선, 항암제 이런 거 무서우니까 나는 식사효법만으로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식사효법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식사효법을 괜히 고집해서 당장 긴급하게 빨리 처치를 해서 암세포를 줄여주고 없애줘야 되는 그러면 살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 그런 시기를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안된 정보나 맹목적인 신전 때문에 실효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식사효법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병원의 치료를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 항암제나 수술은 암치료의 보조적인 역할 조력자다 궁극적인 완치는 내 면역력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식습관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바꿔서 우리 몸 안의 면역력을 극대화 시키고 병원에서의 항암제나 수술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암세포를 최대한 빨리 없애고 완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 병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병행요법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사효법 공부하시고 하는 거 좋은데 이것을 뭔가 잘못 받아들이셔 가지고 나는 수술 뭐 항암 받으면 명령으로 떨어진대 몸이 다 망가진대 이런 것들에 이제 쏠려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암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암의 원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암의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수술로 암세포를 암세포를 빼내고 제거하고 혹은 방사선으로 혹은 약으로 없앤다 하더라도 또 생길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암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암의 생성 이유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습니다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30년간 4000년껏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외과 명이고요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를 하다가 이제 나온 것이 암 식사요법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암을 없애기 위해서는 암이 왜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요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생기고 성장합니다 생기고 분열하고 죽고 사라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몸 안에 계속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는 거죠 새로운 세포는요 매일 8천억개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암세포 역시 우리 몸의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세포가 분열할 때는 새로운 세포에 유전 정보를 전달할 DNA를 복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 DNA가 어떠한 이유로 손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정상이 아닌 세포가 복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포 복제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세포는 기본적으로 암화를 촉진하는 암 유전자와 암에 제동을 거는 암 억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정상 사람들 암에 걸리지 않은 암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암의 제동을 거는 암 억제 유전자가 성공적으로 암 유전자들을 다 억제했기 때문에 암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DNA가 손상되버리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암 억제 유전자가 멈춰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암 억제 유전자가 멈춰버리니까 암안을 촉진하는 암 유전자를 컨트롤할 사람 컨트롤할 세포가 없어지는 거고 그럼 당연히 암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돌연변이로 인해 태어난 복제 오류 세포가 바로 이제 암에 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뭔가 외부에서 막 침투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처럼 뭐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가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의료계 의사 선생님들의 이제 생각입니다 DNA가 손상되고 암이 돌연변인을 일으키는 원인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실 뭐 분명히 딱 이거다 뭐 이것 때문에 암이 생긴다 이것 때문에 돌연변이가 돼서 암이 된다라 이게 100% 밝혀진 건 아직 아니에요 아직 연구 중인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유전적 원인이나 그러니까 뭐 아버지나 뭐 엄마나 뭐 할아버지나 뭐 암에 걸려서 돌아가졌다 그럼 내가 그 DNA를 내가 타고났을 테니까 나도 이제 암이 걸릴 거야 이런 유전적 원인 또 바이러스 뭐 세균 자외선 방사선 성면 식품 첨가물 등등 이런 수없이 많은 암 발생 원인들이 있는데 이런 암 발생 원인을 우리는 지금 현재 발암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왜 발생하냐 그럼 이제 발암물질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죠 암의 원인은 뭐 어떤 특정한 요인 딱 하나 이것 때문에 뭐 암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암이 성장하고 암이 큰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건데 최근에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그 설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암에 걸릴 확률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스트레스가 최근에 급부상하는 요인 중 하나고 이 암의 생성 원인 그러니까 발암물질 그 원인 중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가 뭐냐 식사입니다 식사 이 책의 저자분도 특히 이제 식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뭐 하루에 많은 음식물들을 먹죠 이 몸에 받아들인 그 음식물 중에서 다 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나쁜 음식 그게 뭐 첨가물이 됐든 뭐 혹은 뭐 탄 거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 몸에 나쁜 음식들이 들어와서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대사 이상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암이 발생하는 원인의 50%는 식사 때문이다 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생각인 거고 또 다른 학자들 다른 교수님들도 여기에 동의하신 분이 많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리처드 돌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분이 1981년에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밝혀진 사실이 뭐냐 미국인에게 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35%는 식사고 30%는 흡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퍼센테이지 뭐 50%냐 35%냐 70%냐 이런 것들은 뭐 생각마다 그 학자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이제 이 식사가 우리의 그 암을 만드는데 생성하는데 암의 원인이 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라는 거죠 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대사 이상입니다 대사 이상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대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이제 출퇴근이나 통화 가사 뭐 이런 일상생활 전반에 거쳐서 소비되는 활동 대사라는 게 있고요 식사를 할 때 소비되는 식사유독성 열대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초대사가 있는데요 이 기초대사는 체온유지 호흡 혈액순환 심장박동 장기와 조직운영 등 생명유지에 직결된 모든 활동을 기초대사라고 부릅니다 이 기초대사가 사라지면 이 기초대사가 없어지면 에너지 공급이 끊겨서 생명활동 전체가 중단되겠죠 기초대사가 만약에 멈췄다 이러면 우리는 다 죽는 거죠 이러한 대사활동이 왜 중요하냐 이러한 대사활동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대사활동은 암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표현했는데요 몸의 나쁜 식품의 소화 흡수 불량에서 비롯된 대사이상이 암 발생의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사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대체 무엇이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염분 과다 섭취 두 번째가 구연산 회로 에너지 생산 회로의 장애 세 번째가 활성 산소의 증가 네 번째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과다 섭취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우리 몸의 대사이상을 일으키고 이 대사이상이 우리 몸에 뭔가 유전자 변이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대사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네 가지는 제가 내용이 길어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네 가지 원인 중에서 첫 번째 염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댓글에서도 뭐 어떤 분이 특히 뭐 제 영상에서 출연하셨던 김은하 약사님이 소금을 먹으라 그랬다 뭐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제가 뭐 이 책을 소개하면서 뭐 무염식 재염식을 또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을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이제 혼란스럽다 하셔서 제가 이 책의 이제 저자 일본에서 30년간 4천여건의 암을 수술한 일본 의사의 정확한 입장을 제가 다음에 대사이상을 일으킨 네 가지 원인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 일단은 암이 왜 생겼는지 알아야지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 몸에서 다시는 이제 암이 생기지 않게 되겠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암만 제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암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세포도련변이다 세포도련변이가 왜 일어나느냐 뭐 많은 이유들 원인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스트레스설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의사선생님 그리고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 중 하나 먹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드셔야 돼요 그냥 내가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이 생각하시면은 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게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대사 이상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가공식품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올려놓은 영상 중에서 안병순 작가님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안병순 작가님 인터뷰한 영상 보시면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편의점 도시락 뭐 그리고 뭐 라면 과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죽은 음식 내지는 식품 첨가물이 범벅된 음식입니다 그런 음식은 안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 먹으라고 하죠 뭐 채소 과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비타민과 뭐 미네랄 이런 것들 이렇게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암의 원인은 세포의 돌연변이다 그럼 돌연변이 왜 생겼느냐 뭐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발암물질을 한 것들이 원인이 되고 또 의사선생님이나 학계의 공통적 의견은 먹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떻게 우리가 먹는 걸 신경 써야 되는지 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소금 같은 것도 제가 제가 다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을 예방하고 없애기 위해서 덜 먹어야 하는 것과 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지금까지 뭐 어떤 음식을 덜 먹어라 더 먹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그 핵심적인 그 음식 핵심적인 요소 그리고 그 음식이 우리 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메커니즘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란 책이구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명이시구요 수술한 암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이제 식사요법에 이제 뭔가 답을 찾은 분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실제 케어한 환자의 그 생존율이 식사요법을 함께 병행했을 때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구요 오늘은 그 맥락에서 어떤 걸 덜 먹고 어떤 걸 더 먹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그 대사 이상이 결국에는 어 DNA 변이를 일으키고 그 세포가 암세포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사 이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써야 되고 그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원인 중에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염분 과다섭취구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구연산 회로 에너지 생산 회로의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소금입니다 소금 어떤 분은 소금 먹으라고 했는데 왜 이 책의 저자는 왜 여기서는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요 왜 먹으라면 왜 먹으라는지 혹은 먹지 말라면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안에 있는 그 메커니즘 논리즘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소금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뭐 어떤 사람이 뭐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고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이러면은 내 건강의 결정권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내 목숨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염분 과다섭취와 구연산 회로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어 소금을 내가 먹어야겠다 혹은 먹지 말아야겠다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염분 과다섭취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염분은 모든 암과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위암과 기쁨 관련이 있는데요 암과 염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일본 아키타연에서 실시한 조사가 있습니다 아키타연은요 뇌졸중 등 뇌혈관 장애로 인한 사망률이 1위인 지역입니다 추운 지역이라서 뭔가 먹을 걸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에 장기간 보존이 유리한 절인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짭짤한 이 음식들이 술안주가 되기도 했고요 당연히 술 소비량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심각성을 이제 마을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1968년에 소금 덜 먹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소금 덜 먹기 운동 그래서 30년간 196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30년간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1968년부터 1998년까지 되겠죠 30년간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뇌졸중 발병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위암 발병률도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은 4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뇌졸중과 위암 발병이 줄어든 겁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례인데요 한국에서 위암이 다른 나라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위암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왜 그런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냉장고의 보급과 관련이 깊더라는 거죠 냉장고의 보급으로 식품의 장기 보관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염장식품들이 줄어들고 덜 먹게 되어서 한국인들의 위암 그 발생이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분석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염분이라는 것은요 위 벽에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면 손상된 것을 위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복구하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구 과정에서 정말 아주 드물게 DNA 배열 오류가 생길 수 있구요 그러면 이 세포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요 이러한 단순히 위 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 건데 염분의 과다 섭취는 세포 바깥에 나트륨을 많게 해서 이 균형을 깨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포 대사 이상으로 이어져서 암 발생과 증식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소금을 많이 먹으면 기본적으로 위 점막에 손상이 간다 위 점막에 손상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계속 위는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세포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게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위암에 대한 거고 단순히 위암 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른 암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세포 안팎의 미네랄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중요한데 염분을 많이 먹게 되면 나트륨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사 이상을 일으키고 이것이 암 발생과 증식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연산 회로 에너지 생산 회로의 장애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미네랄 균형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구연산 회로라는 에너지 대사 회로가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회로인데요 구연산 회로는 당분 등을 주원료로 해서 연속적인 물질 대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반응계입니다 이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는 관건이 되는데요 이 반응계에서는 레몬 등의 많은 구연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연산에서 시작하여서 물질이 차례차례 대사가 되고요 마지막에는 다시 구연산으로 돌아오는 이 수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름도 구연산 회로입니다 이 회로가 정상으로 움직인다면 ATP라고 불리는 에너지 물질이 순조롭게 생산이 되지만 여기에 장애가 일어나면 몸에 있는 그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몸의 필요가 심각해지면 생명을 유지하는 일조차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고요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은데 이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 물질들은요 기본적으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으니까 이 나트륨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요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칼륨은 세포 밖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이 펌프를 움직일 때 쓰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 ATP고요 이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면은 암 발생 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연결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소금 소금이 나트륨이잖아요 많이 먹으면요 결과적으로 세포 밖에 나트륨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만큼의 칼륨을 같이 섭취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칼륨의 양은 그대로 먹고 소금이 많이 들어간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은 특히 뭐 암환자 분들이 일부러 소금 챙겨 먹는다 이런 거는 좀 저는 잘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 이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면은 암 발생 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이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구연산은 암세포의 원형 중 하나인 활성산소를 또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구연산을 많이 먹으면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줘서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거죠 이른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항산화 작용은 금속 미네랄이 산소와 결합하기 전에 삼화되는 이를 방지해서 그래서 활성산소 발생을 방지하게 됩니다 활성산소 방지를 해 줌으로써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암세포의 발생을 막아주는 거죠 구연산을 충분히 섭취하면은 구연산 회료가 늘어 활발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구연산 자체의 항산화 작용에 의해서 암세포 발생과 증식을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연산은 레몬 자몽과 같은 감귤류 바나나 매실 식초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 비타민 B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비타민 B군은 현미 등 시눈을 깎아내지 않은 곡물에 많이 들어있고 나또라든지 콩 등의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결론은 덜 먹어야 할 것은 일단 소금입니다 소금 염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거 충분히 이해 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사선생님이나 약사선생님이나 한의사선생님이나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먹지 말라면 먹지 말라는 그 논리 먹으라는 먹으라는 논리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는 한에서 투명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고 그래도 좀 먹으면 맞는 것 같은데 드시면 되는 거고 들어보니까 먹으면 안 되겠다 안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먹어야 될 건 뭐예요? 구연산이나 비타민 B군 감귤류나 현미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암세포 발생과 그 증식을 억제하는데 그리고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덜 먹어야 될 것과 더 먹어야 되는 거 우리 대사이상을 그 일으키는 원인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멀쩡한 사람도 암 걸리는 최악의 일상습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암이 걸리신 분들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또 암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도 암의 예방 차원에서 꼭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고 있는 습관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습관을 저와 함께 오늘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습관을 고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란 책이고요 이 책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일상생활 최악의 습관 두 가지는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네 가지 원인 중에서 첫 번째 염분 과다 섭취와 두 번째 구연산 회로장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활성 산소의 증가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과다 섭취를 이야기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습관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 산소의 증가 활성 산소 이 활성 산소가 우리 몸의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암뿐만 아니라요 당뇨병 심근경색 뇌경색 등 온갖 생활습관 병의 원인이 활성 산소라는 거예요 그럼 활성 산소가 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타고 남은 찌꺼기 타고 남은 찌꺼기 우리는 구연산 회로에서 에너지를 대사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게 됩니다 식사로 섭취한 영양소와 호흡으로 얻은 산소 따위가 연소되면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활성 산소는 이때 연소되고 남은 찌꺼기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소비하지 못한 다 쓰지 못한 뭔가 연료의 뭔가 잔재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가 되겠죠 활성 산소는 매우 불안정해서 어디든 상관없이 달라붙으려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활성 산소가 특정 물질과 결합해서 일으키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산화라고 부릅니다 산화 산화라는 것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물질을 녹슬게 한다라는 건데요 일상 세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가 사과 같은 거 있잖아요 사과 껍질 벗겨놓고 그냥 실온에 놔두면은 이게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게 바로 산화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화학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활성 산소는 달라붙을 상대를 찾아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산화시킵니다 정상적인 세포를 죽여 없애고 노화시키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유전자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유전자 손상된 세포가 결국에는 암세포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성 산소는 우리 몸에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활성 산소를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로 이제 연구 조사를 했는데요 담배 스트레스 격렬한 운동 과식 이 네 가지 중에서 과식하는 게 활성 산소를 가장 많이 만드는 원인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만드는 최악의 습관 첫 번째 과식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 영상이나 혹은 다른 영상들 혹은 책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게 먹어라 소식해라 많이 먹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활성 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바로 바꿔 나가야 될 거 과식하는 습관 절대 많이 먹지 마십시오 과식하는 것이 담배 스트레스 격렬한 운동보다 더 해롭습니다 물론 우리 몸에는 이런 활성 산소를 없애기 위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의 이런 물질이라든지 우리 몸의 기능들은 나이가 들수록 쇠퇴하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하는 활성 산소의 양을 쫓아가지 못하고 암과 같은 생활 습관이 생활 습관 질환이 생기고 노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활성 산소를 없애거나 중화시키려면 외부에서 물질을 섭취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항산화 성분 항산화 물질이죠 비타민 A, B, C, E 폴리페놀 이런 물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화시키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 채소와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마시거나 공물의 콩 제품을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산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에서 부족해지기 때문에 비타민 A, B, C, E 폴리페놀 이런 물질들을 많이 먹어줘야 되고 이런 물질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채소 과일 공물의 신운 콩 이런 곳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습관 두 번째입니다 최악의 습관 두 번째는 육식하는 습관입니다 암환자들 이제 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육식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고기 없이 못 산다 라거나 아니면은 의사선생님이 골고루 잘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그 기운 차이라면은 그 암치료 잘 받으려면은 고기도 많이 먹어주고 뭐 채소도 많이 먹어주고 골고루 많이 먹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 고기 먹는 거 육식하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좋지 않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과다 섭취는 암을 만듭니다 2차 대전 후 일본인들의 식습관은 크게 변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고기 소비량이 16배나 증가한 거죠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암은 뚜렷한 인간관계가 조사되고 있어요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은 대장암 유방암 등 서구형 암이 증가하고 있고요 모든 육류가 나쁜 거냐 꼭 그렇진 않고 이제 소 돼지 양 같은 네 발로 돌아다니는 동물들의 고기 섭취가 특히 나쁘다는 거예요 미국 코넬 대학교의 콜린 캠벨 박사는 동물성 단백질의 악영향을 주장해 오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동물에게 이런 실험을 해요 간암을 발생시키는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를 투여합니다 암을 유발시키는 아플라톡신 B를 그 동물에게 투여를 시키고 암에 어떻게 보면 인자를 넣은 거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동물들의 먹이를 바꿔본 거죠 어떻게 바꿨냐 동물성 단백질의 양을 많게 주는 그룹이 있었던 거고 적게 주는 그룹이 있었던 건데 이 사료에 섞은 동물성 단백질 양에 따라서 암 발생률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늘어날수록 간암 발생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버드대 월터 월넉 교수도 뭐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990년에 뭐 붉은 소고기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섭취하는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3.5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로만 뭐 고기 먹으면 암이 증가한다 이게 아니고 이미 미국에서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연구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와 암의 그 관계는 있는 거예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조금 먹는 거 뭐 문제 되냐 문제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산화를 막는 그런 물질들이 있고 그걸 해독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 섭취가 암의 상관관계에 굉장히 밀접하다 암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동물성 단백질은 왜 암의 원인이 되는 걸까요 동물성 단백질은 대사하기 어려운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과량 들어오게 되면은 간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단백질이 재평성되거나 합성될 때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오류가 일어난다는 것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고 유전자 변이는 암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당량 소량의 고기 드셔도 돼요 그런데 고기를 과다 섭취 그리고 매일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암의 발병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대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은 간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일이 뭐죠 해독을 하는 게 간이죠 그러니까 간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러면은 암의 발생과 증식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동물성 지방도 피해야 됩니다 사적보행 동물의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산이고 심물성 유지나 어류의 지방은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포화지방산을 자주 섭취하면은 체내에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죠 이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저밀도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에 활성 산소가 달라붙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동맥 경화 혈관에 찌꺼기 쌓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은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육식은 장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뭐 제가 인터뷰했던 문창시 원장님 그분도 강조를 하시지만 이 우리 장이 우리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장이 망가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육식은 장 속에 우리 장 속에 좋은균과 나쁜균이 있는데 나쁜균을 증식시킵니다 장내 미생물이 나쁜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장이 나빠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병에 걸릴 가능성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암을 만드는 최악의 습관 두 가지 첫 번째 과식하는 습관 활성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몸에 노화를 촉진시키고 각종 생활습관병들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 육식하는 습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암을 증가시킵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습관을 오늘 이 시간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저도 과식 많이 하고 고기 좋아합니다 알면서도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한 번 듣고 아 이렇구나 또 다음에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열 번 스무 번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두 점 먹을 고기를 한 점 만 먹게 되고 두 그릇 먹을 고기나 밥을 한 그릇만 먹게 되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일상생활 속 암을 유발하는 식품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먹는 암을 유발하는 요소 식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맛있다고 먹는 것들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무슨 발암물질이야 이런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 두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란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으로 30년간 4000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입니다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승국률이 52%에 불가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 방사선의 한계를 체감하고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다가 결과적으로 만든 게 암 식사요법입니다 그래서 이 암 식사요법을 통해서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의 그 완치를 발견할 수 있었구요 그래서 대학의 뭔가 치료 항암치료 방사선 거부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 같이 치료 받으시면서 이 암 식사요법을 병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일상생활 속 암을 유발한 식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식품을 가공할 때에 보존성을 높이구요 또 식감 아삭아삭한 거 우리가 오래되면 흐물흐물해지고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겉모습을 보기 좋게 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쓰는 거예요 1950년대부터 포장된 반찬 소세지 어묵 조미료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통조림 과자 슈퍼마켓 등 진열된 대부분의 상품에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식품 첨가물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요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간 음식이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별의별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는 그 식품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 현재 후생노동성이 인정하는 식품 첨가물은 무려 800종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별방 다르진 않겠죠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는 있지만 일부는 안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바람 성분이 있거나 태아에 미치는 악영향이 확인되더라도 그러니까 이 물질이 발암 원인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또 태아에게 매우 안 좋다는 게 확인이 됐어도 조금이면 소량이면 그렇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다 조금만 먹는 건 괜찮다 일정 기준치 이하의 섭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인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추정하여서 승인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성이 높은 식품 첨가물을 알고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르고 먹지 말고 알고 그 물질을 피해야 된다 소량이라도 우리의 몸과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대표적인 첨가물이 뭐냐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은 지금도 쓰이고 있고 지금도 흔하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소세지라든지 햄 연어알 명란젓 이런 것들에 다 포함되요 뭔가 붉은색 뭔가 젓갈이 빨갛잖아요 젓갈 자체가 원래 빨갛 수도 있지만 야질산 나트륨 자체가 발색제예요 그래서 색깔을 더 먹음직스럽고 맛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소세지도 마찬가지죠 소세지가 막 보라색이야 막 흰색이야 이러면 생각보다 식욕이 좋지 않잖아요 붉은색 소세지 여기에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을 딱 넣어주면 이게 진짜 더 색깔이 돋고 더 맛있는 소세지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아질산 나트륨은 지방족 아민류와 결합을 하면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발암물질 니트로소 아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질산 나트륨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알고서 대형마트 가보잖아요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저도 굉장히 맛있게 먹는 부대찌개 햄 수지 다 들어가잖아요 다 무조건 아질산 나트륨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착색제인 타르세소 적색 102호 황색 4호 청색 1호 이런 이제 착색제들 색소들은 발암성이 의심이 된다는 거죠 항곰팡이제인 오르토페닐페놀 디페놀 이것도 역시 동물실험에서 발암 가능성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표박제로 쓰이는 차아황산 나트륨도 권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다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품 청각물들이 대체 어느 식품에 들어가 있느냐 아질산 나트륨은 햄 베이컨 비에나 소세지 소세지 살라미 육포 어유 소세지 편의점 도시락 열차 도시락 연어알 송호알젓 명랑젓 우리가 흔하게 먹죠 편의점 도시락도 흔하게 먹죠 다 들어가 있어요 아질산 나트륨 아완산 나트륨 편의점 도시락 열차 도시락 개 통조림 소주 와인에도 청과물이 들어갑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인화물은 포도로 만든 거 아니야 술인데 무슨 청과물이 들어간 생각을 했지만 아완산 나트륨이 실제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와인 사실 때 그 성분표 있잖아요 보세요 어떤 거 들어갔는지 보면요 아완산 나트륨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차아완산 나트륨 차아완산 나트륨 냉동새우 청어알 손질채소 포장채소 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보신 채소에도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밭에서 온 그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첨가물 해서 채소를 더 싱싱하게 만들고 뭔가 채소에 그 그 뭐랄까 시드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처리를 다 해요 타르색소 적색 102호 황색 4호 청색 1호 비엔나 소시지 소시지 어묵 완두콩 통조림 과일 통조림 절임 종류 젤리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 저도 좋아해요 젤리 다 들어가 있어요 소르빈산 편의점 도시락 열차 도시락 포장 반찬 과자 밑빵 햄 베이컨 어묵 찐어묵 어육소시지 튀김어묵 절임 종류 안식 향산 나트륨 건강 드링크 탄산음료 오르토펜일페놀 티아 벤다졸 이마자릴 디페놀 수입 오렌지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자몽 이러면 수입식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일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채소 과일을 먹는다고 해서 자연 그대로의 원물이 오는게 아니고 그 채소가 시들지 않게 뭔가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다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스쿠랄러스 아미노산 음료라든지 탄산음료 아스파탐 엘페닐알라닌 화합물 아미노산 음료나 콜라 껌 사탕 다이어트 감미를 이 아스파탐하고 스쿠랄러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요즘 유행하는 제로 제로 음료들 있죠 설탕 대체제로 쓰이는 감미료들입니다 설탕보다 단맛을 몇백배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설탕 100g 낼 거를 그냥 예로 이 아스파탐이나 스쿠랄러스 1g만 넣으면 되니까 칼로리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요즘 제로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제로 콜라 제로 음료 엄청나게 많죠 그게 다 이런 식품 첨가물을 넣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해봐야 돼요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그냥 설탕을 먹을건지 아니면 이런 합성 감미료를 먹을건지 설탕을 안 먹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로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첨가물이 들어간 이제 제로 음료들을 먹지만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첨가물 전문가이신 안병수 작가님과 이야기해보면 자기는 차라리 소량이라도 이렇게 첨가물을 먹느니 그냥 설탕 음료를 먹겠다 물론 설탕 음료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설탕 음료를 먹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제로 콜라 잘 안 먹습니다 이 첨가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카라기난 두유 불고기소스 샤부샤부 소스 드레싱 등 이 첨가물과 함께 이야기할게 있는데요 바로 농약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채소 과일 엄청 유행하면서 많이 드실텐데 이 채소 과일이 다 좋은데 농약이 문제입니다 농약에 대한 기준치는 있으나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 조사에 따르면 마트에 진열된 채소나 과일 가운데 농약이 남은 채로 판매되는 것이 30에서 40% 라는 거예요 잔류 농약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몸이 이미 약한 사람들 건강이 어느 정도 이른 사람들한테는 특히 암환자 분들한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허용치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몸이 약한 면역력이 약한 암환자 분들이나 아픈 사람들한테는 그 허용치에 허용된 기준조차도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와타요시 식사요법에서는 무농약 저농약 유기놈 이런 식품 채소 과일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자연상태로 그대로 키운 채소와 과일을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뭐 완전한 무농약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안 먹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키우지 않는 이상 그래서 농약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잘 씻은 뒤에 적게는 몇 시간 많게는 하루 정도 두라는 거죠 농약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채소 과일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이렇게 농약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껍질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껍질 벗겨 먹죠 근데 사실 껍질에 좋은 영양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채 주스로 만들거나 요리하면 영양을 효율적으로 처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껍질채 주스로 만드는 건 뭐죠 착집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착집하는 거는 찌꺼기가 딱 남잖아요 다 물만 쭉 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좋은 영양분들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채로 믹서기를 갈아서 먹거나 껍질채 다 주스로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식품 첨가물을 가급적 피하자 근데 여러분들 마트에서 좀만 관심 갖고 보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뒷면에 우리가 구입하는 식품들의 뒷면에 어떤 성분들이 어떤 첨가물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최소한 적게 들어간 그런 식품들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이 잔료된 과일과 채소들은 깨끗이 씻고 하루 정도 두었다가 먹고요 또 껍질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이 어떻게 먹어야 될지 무엇을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지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먹는 게 우리 건강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진짜 뭐 되게 그 짠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돈이 아까워서 이왕이면 싼 거 먹고 조금 저렴한 거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 이렇게 첨가물 많이 들어간 거 먹고 또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의료비로 나갈 거 생각하면은 훨씬 높게 손해인 선택인 걸 제가 요즘에 알고 깨닫고 있죠 그래서 꼭 뒤에 그 식품 성분표 꼭 확인하시고 뭐가 들어간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최소로 건강한 식품들 골라서 드시길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전문의가 말하는 암에 잘 걸리는 사람 베스트 5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드릴 유형들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은 내가 암에 잘 걸리겠구나 암이 발병하기 쉬운 몸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유형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유형 잘 들으시고 내가 혹시라도 해당이 된다면은 그 몸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간의 암수들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가 쓴 책입니다 암체질 암체질 암체질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은 뭐야 이거 지금 뭐 한의양 얘기하는 건가 세상체질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구요 이 책의 저자도 양의사 양의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한의학에 대한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분이 말하는 암체질이라는 것은 몸 속에 암이 자라기 쉬운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뜻해요 즉 암체질이라는 것은 암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진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의 몸 속에는요 매일 미세한 암의 싹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이 암 환자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 우리 몸 속에는 암세포가 매일 생겨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면역력으로 이 암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암 환자분들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암세포를 미처 다 죽이지 못하고 그 암세포가 자라나서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발병하기 쉬운 체질 암체질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술로 암의 병소를 모조리 제거해도 제발 전의하는 환자분들 많죠 그런 분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수술 뒤에도 이 몸 속의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암이 자라기 쉬운 이 몸 속의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암세포들 암종양을 다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암이 생겨나는 거죠 암체질이 방치되어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대체 암체질을 가진 사람들이냐 암이 자라기 쉬운 몸을 가진 사람이냐 면역력이 낮은 사람입니다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암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한 사람은 매일 5천 개의 암에 싹이 생겨나도 모두 사라집니다 모두 면역력 때문이죠 암 환자가 생겨나는 이유 중 하나가 면역력 저하입니다 그럼 면역력이 내가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감기가 걸렸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바로 보여준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감기에 걸린다 혹은 한 번 감기에 걸리면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은 암체질이다 암이 자라기 쉬운 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체온이 낮은 사람입니다 임상 경험상 암이나 우울증 등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체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30년간 사측 여권의 암 수술을 하면서 정말 수만 명의 암 환자분들을 봤겠죠 그 경험상 대부분이 암이나 우울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체온이 낮더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건강한 사람보다 체온이 낮은 사람들은 혈류가 정체되고 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체온이 낮으면 송산된 유전자를 복구하는 효소가 약해지고 필요한 만큼 생성되지도 않게 되죠 그 결과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암세포가 증식하게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체온이 우리 몸의 세균이나 병균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인체에서 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죠 이 열이 오르는 것도 면역세포인 백혈구나 효소의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 그럼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야 되니까 우리 몸이 열을 내가지고 면역세포인 백혈구나 효소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이 면역세포들이 감기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제 감기가 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높이려는 몸의 반응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체온을 1대 내려가면 반대로 면역력이 30%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쉽게 걸리는 몸 암에 쉽게 걸리는 몸의 환경은 체온이 낮은 거 그게 있다라는 거죠 세번째는 대사증후군 체질인 사람입니다 대사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내장에 지방이 많이 쌓인 비만 상태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적인 대사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뚱뚱한 사람 혹은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다 대사증후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사증후군은 암과 관련이 높습니다 비만지수가 30이 넘는 사람은 25 미만인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1.5배가 높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는 사람이 모두가 비만은 아니지만 비만과 암 발생 이 관계는 분명히 생강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대사증후군 이런 질환이 좀 있을 것 같다 혹은 고혈압, 당뇨 혹은 허리 둘레가 좀 남들보다 좀 넓다 크다 이러신 분들은 내가 암에 걸리기 좀 쉬운 몸이 됐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대사증후군은 뇌졸증과 같은 생활습관 병의 원인이 되고 암체질로 만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액이 끈적끈적한 사람입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하다 이 말의 의미는 혈액의 점성이 높아진 상태라는 거예요 원인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죠 활성산소와 동물성 지방 때문이라는 거죠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액의 응고를 담당하는 혈소판이 백혈구에 엉겨붙기 쉽게 됩니다 혈소판은 지혈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세포지만 그 성질이 강해지면 혈관 안에서 혈액의 점성을 높이게 됩니다 소, 돼지 등의 많은 포화 지방산은 적혈구 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변형 능력을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전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혈액순환은 암을 예방하는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암의 싹을 부지런히 퇴치해 주는데 싹이 나는 현장에 빨리 달려가려면 혈류, 즉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백혈구가 암세포를 죽이러 가는데 당연히 못 가거나 늦게 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암이 발병하기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만성 염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암을 부르는 원인을 꼽는다면 만성 염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문창시 원장님 암 전문의이신 문창시 원장님을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증 질환이다 염증 질환 염증이 많으면 암이 그만큼 발병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염증이 생긴 부위는 잘 붓고 붉은 점이 생기거나 열이 나며 아프고 쑤시게 됩니다 같은 부위에 염증이 계속 일어나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 새로운 세포들이 잇따라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암세포가 생겨나기 쉬워진다는 거죠 만성 염증이 위암, 식도암, 간암 등 전체 암 가운데 6분의 1 이상의 지첩적인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염증이 암의 지첩적인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내염 위염 간염 기관지염 장염 등 염자가 붙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암체질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암에 잘 걸리는 몸 암체질인 상태의 몸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면역력이 낮은 사람 두 번째 체온이 낮은 사람 세 번째 대사증후군 체질인 사람 네 번째 혈액이 끈적끈적한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 만성 염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다섯 가지 암에 걸리기 쉬운 몸 상태에서 많이 속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이제 미래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암에 걸리기 쉽다 라고 인식을 하시고 이 심각성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암이 생기고 나면은 정말 모든 일상이 다 마비가 되고 정말 내 삶이 완전 바뀌게 되거든요 어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내 몸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말기암 시안부 6개월 선고 받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입니다 말기암을 선고 받으면 특히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의사로부터 듣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또한 이제 안 끝났구나 내가 6개월 후에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6개월 시안부 선고를 받았지만 다시 완치가 돼서 살아나시는 분도 있고 정말 그 의사선생님 말대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 말기암 시안부 6개월 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 라는 분이 썼고 이분은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이십니다 일단은 암환자 스스로 자신이 암체질에서 벗어났는지 여부를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암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암체질이란 것은 내 몸에 암이 잘 생기는 그런 체질 몸 그것을 암체질이라고 하고요 암체질이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암체질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게 채소 과일 뭐 이런 것들 많이 먹어서 내 몸에 미네랄 같은거 섭취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만 먹다가 내가 정말 암체질에서 벗어났는지 그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 식사요법은 반년에서 1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빠르면 3개월 만에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반년 정도 6개월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게 뭐냐면요 백혈구와 림프구 수를 늘려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릴 주제의 핵심도 이 백혈구와 림프구 수입니다 이 말기암 시안부 6개월 그 암환자들 대상으로 이 책의 저자분이 실제 조사를 한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꼭 이 백혈구와 림프구에 대한 그 생각을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백혈구라는 것은요 인간의 면역력을 지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의 요체라고도 불리는데요 백혈구는 저마다 다른 역할과 능력으로 암을 제거합니다 퇴치를 해요 근데 이 백혈구 중에서 림프구가 특히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림프구의 자연살의 세포 이것이 이제 암을 죽이는 굉장히 암을 없애는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백혈구이에요 림프구 수 림프구 수 림프구 수 림프구 수 림프구 수 림픅 림프구 수 800개 정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수를 평균 6천개로 잡으면 림프구수는 2,100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와타요 다카오가 이 책의 저자분이 30년간 암 치료에 전념하셨던 이분이 직접 수명이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단받은 말기암 환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63명의 림프구를 조사한 건데요. 암을 극복하고 생존한 40명의 림프구 수를 봤더니 평균 1,327개였다고 하고요. 사망한 환자, 6개월 만에 사망한 환자의 수를 봤더니 그 23명은 723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설령 시안부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의사 말대로 그런 기한 안에 죽을지 죽지 않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림프구 수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림프구 수가 여기 나온 것처럼 1,300개 이상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덥다 하면 여러분들은 비록 시안부 선고를 받았지만 뭔가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시안부 선고를 받았고 림프구 수를 조사해 봤더니 내가 막 700개 정도야. 700개 미만이야.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암의 그 상황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그 암세포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림프구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림프구 수를 늘리는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면서 암에 걸렸을지라도 말기암 시안부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타오 다카오가 항암제 치료를 실시할 때 기준으로 삼는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백혈구는 3,000개에서 4,000개 림프구 수는 1,000개 정도를 본다고 해요. 양쪽 모두 이 수치 이하라고 한다면은 암세포에 대항하는 효과보다는 정상세포에 가하는 위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식사회법을 지도할 때도 이 림프구 숫자를 참고한다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수치는 700개에서 1,300개입니다. 림프구가 700개 이하면 면역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져서 치료 도중에 폐렴 등 감염증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림프구가 면역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이 림프구가 700개 이하로 너무 낮으면은 이제 다른 감염 병증에 의해서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그 감염증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림프구 수는 사실은 암환자뿐만이 아니라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백혈구와 림프구를 늘리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식사가 중요합니다. 현미식과 채식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다른 영상이나 혹은 내가 이제 대학 교수님들 골고루 잘 먹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그 건강과 암을 없애는 걸 책임져 주지도 않고 뭐 저도 그렇고 이 책의 저자도 여러분들을 뭐 무조건 이렇게 하면 삽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을 이제 공유하는 거고 그것을 충분히 알고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난 이렇게 할래. 그 치료의 주체가 되셔서 선택하셔서 암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쨌거나 현미식과 채식을 강조합니다. 육식을 이제 먹지 말라. 최대한 덜 먹어라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식과 현미식을 하면서 림프구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7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4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맥주 효모와 유산균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맥주 효모는요. 식물성과 동물성의 중간 존재로 양질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혈구를 만드는데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가 되죠. 또 유산균은 인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미생물인 프로바이오틱스 착한 균을 늘려서 장래 세균의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그래서 맥주가 아니에요. 맥주 효모입니다. 맥주하고 맥주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 맥주 효모 먹으라고 했으니까 맥주 마셔야지 이러시면 안됩니다. 맥주는 나쁜 거고요. 맥주 효모는 좋은 겁니다. 유산균은 뭐 유산균은 뭐 요즘에 영양제가 많이 나오지만 식이섬유 많이 든 식품을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벌꿀을 섭취하는 겁니다. 벌꿀은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증강을 돕는 비폴렌 이라는 화분을 이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설탕이나 뭐 다른 단 합성 감미로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벌꿀을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녹색 채소를 갈아맞는 주스를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들 생체 주스를 대양으로 섭취하면 혈중, 인터페론, 알파, 산생능이라는 면역 세포를 늘리는 물질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와 림프구 등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 상태도 여러분들의 그 면역 세포의 활성과 억제에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면 활성화되고 절망이나 분노,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면 면역 세포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 분노하는 일들 화나는 일들 절망에 빠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암치료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이제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이러셔야지 암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암 전문의이신 문창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타적으로 사시는 분들 남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암에 잘 걸린다라는 말도 하시죠. 그게 다 이제 이런 맥락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세상에 죄를 짓고 살지 않아요.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억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내면에 굉장히 그 암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암환자분들은 조금 이기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데만 집중하셔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그 임하는 마음 나는 나을 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치료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백혈구와 림프구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 림프구 수를 늘리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 맥주 효모와 유산균을 섭취하는 거 벌꿀을 섭취하는 거 녹색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를 섭취하는 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기 이 네 가지를 꼭 실행하시면 좋겠고요. 림프구 수치를 통해서 내부만의 면역력이 강한지 약한지를 잘 판단하셔서 내가 이제 암체제에서 벗어난 몸이 됐는지 암을 이겨내고 있는 중인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세 군데로 간 전이된 암 6개월 만에 사라진 사례 오늘은 좀 이제 암을 실제로 완치 완치라고 하긴 그렇지만 암이 보이지 않게 된 암이 사라진 그런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암을 이겨내는지를 알게 되면 아무래도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암 환자가 있으시거나 암과 싸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사례를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사례 잘 들으시고 아 이게 암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이제 효과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런 경우도 암이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절대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은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불치병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우라는 분으로 3신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는요. 스스로 건강한 체질이라고 믿고 있었던 분입니다. 아마 50대였은 것 같아요. 책에는 61세라고 써있는데 그건 이제 이 글을 쓴 시점이니까 아마 50대가 아닐까 싶은데 이분은 이제 자신이 건강광이라고 될 만큼 불러도 될 만큼 몸관리에 신감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 1월 12일에 이상한 신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몸에 보내는 신호가 있었던 거죠. 친구 두 명하고 차를 마시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핏기가 가시는 듯 몸이 안 좋다는 걸 느낀 거죠. 태어나서 처음 겪은 증상이었다고 해요. 그 후 엄청난 설사기가 찾아왔고요. 설사를 이제 하고 나서 몸은 곧 편해졌지만 본인이 직감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딱 드니까 이제 자기가 친한 친구가 이제 의사였나 봐요. 그래서 친구가 있는 의사로 그러니까 친구가 의사로 있는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가벼운 장염일지도 모르니까 좀 상태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삼일치 장염약을 이제 처방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느끼잖아요. 이게 단순한 장염이 아니고 뭔가 큰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두려움은 계속 커져갔다고 합니다. 4일 후에 전날 아주 조금 본 대변을 이제 가져가가지고 병원을 다시 찾아갑니다. 친구는 뭐 이렇게까지 이제 대변을 갖고 오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바륨 조형 검사를 해보자. 내신형 검사입니다. 내신형 검사를 해보자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내신형 검사를 하게 됩니다. 내신형 검사를 하는 도중에 막히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신형 검사가 끝난 후에 친구가 그 의사가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뭐 거창한 수술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라는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1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서 더 큰 병원에 가서 CT 촬영 위내시경 장내시경을 받게 됩니다. 이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 3개가 발견이 되었고 바로 이제 제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진단이 나오는 날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대장암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자신이 이제 암환자가 된 거고 단순히 대장암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미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간에 세 곳에 전이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대장암 수술은 2월 9일에 하고 10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간암은 수술이 어렵다고 해요. 수술을 못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간암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지 못하고 대장암에 대해서만 수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원을 하는 동안에 이제 가족들도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본인도 심각하겠지만 가족들도 이제 뭐 아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고 엄마가 죽으면 안 되고 이러잖아요. 남편이 이제 아내를 살리려고 여러가지 암에 관련된 책을 사왔고 그 수많은 암에 대한 책 중에서 이 와타요시 식사요법에 대한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서 이제 식사요법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조카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와타요시 식사를 따르기 시작하죠. 주스와 스프 현미 해조류 버섯 등을 이용해서 만든 스프를 주로 먹었고요. 농약 쓰지 않은 고품질 식재료 그리고 무혐식으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그 8가지 식사 원칙에 맞는 그거에 부합하는 식사를 먹기 시작한 겁니다. 간 전이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 치료는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다른 뭔가 식사나 뭐 병원 치료를 뭔가 거부하고 이렇게 뭔가 먹는 걸 바꿔서 암을 치료하는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행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받으시면서 내가 먹던 식사를 바꾸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분도 간 전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약인 젤로다와 주사약인 옥살리 플라틴 이렇게 이제 항암을 계속 시작했고요. 근데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뭐 나른함 시력저하 손발 절임 구내염 설사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구역질이 심해서 식사를 마치는 데는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주스 강조하시잖아요. 주스도 이제 먹는데 어 주스를 마시기가 무섭게 막 구역질을 하고 막 토를 해가지고 양동이를 옆에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이 와타우스 식사법을 계속 따라서 했고 그걸 꾸역꾸역 어떻게든 해낸 거죠. 그 결과 그 결과 이게 아마 그 정확한 책에 그 개월수가 써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쓰지 않았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뭐 버티고 버티던 중에 그 이제 CT 촬영 뭐 이런 걸 해보니까 암이 실제로 작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말부터는 먹는 항암제를 중단했고요. 주사만 맞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항암제를 중단하니까 이제 구역질을 좀 가시게 됐고 이제 또 시옥도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8월 30일 두 번째 CT를 촬영했을 때 암은 거의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대장암에서 시작이 되었고 간으로 세 곳이 전이가 되었죠. 그런데 간암은 수술이 이제 안되고 대장암은 수술로 통해서 이제 그 암 덩어리를 제거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남편분이 책을 많이 사와서 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와타효시 시사효법 이 책을 읽고 어 이거 괜찮은데 해서 와타효시 시사효법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과 조카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에 완벽하게 와타효시 시사효법을 따를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시사효법을 해낸 결과 해낸 결과 6개월 만에 이제 그 CT 촬영이나 뭐 이런 내시경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암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뭐 이게 원바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전이된 암 그것도 세 군데로 전이가 됐죠. 이런 분도 이런 식사를 통해서 이제 암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뭐 극단적인 사례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 지난 영상들 보시면 이 와타효 와타효라는 분이 와타효 다카우라는 분이 실제로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죠. 본인이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 시사효법을 통해서 말기암 특히 말기암 환자분들이 얼마나 암이 사라졌고 말기암은 병원에서 손쓸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암이 사라진 걸 계속 확인을 했고 실제로 그런 사례 중에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내 암을 못 고친다 이게 아니고 병원이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내가 막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 어떻게 암을 낳았는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나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내 암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이제 암을 겪고 있든 혹은 가까운 분들이 암을 겪고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방법을 찾아야 하고 찾아내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 뭐 그런 방법 중 하나로서 이런 아타혈씨 식사요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동서양 명의들이 말하는 암을 이기는 식사법 여덟 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고 해가지고 암환자의 먹는 방법 식습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뭐 이 책의 저자가 갑자기 뭐 하늘에 뚝 떨어져가지고 뭐 자기가 완전 만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부터 이제 이런 먹는 것의 중요성 먹는 것을 바꿔서 병을 이기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식사법들이 있었고 어떻게 먹는 것이 핵심인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덟 가지 식사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이십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식사법은 거슨요법입니다. 이미 굉장히 유명한 식사법이라서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독일 태생의 의사 막스 거슨 박사가 1930년대에 확립한 식사요법입니다. 암 식사요법의 개척자이면서 경전과 같은 존재로 많은 환자를 살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암 환자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고 이것을 실제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식사법의 핵심은 뭐냐 동물성 식품 지방 염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갓 짜낸 채소 주스를 하루에 2000에서 3000ml 굉장히 많죠. 2L 3L 정도 되는 거니까 보통 크기의 컵으로 하루에 13잔씩 마실 것을 강조합니다.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것은 차 현미 콩 콩식품 견과류 이런 것들은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과일 채소 주스 이것을 하루에 2, 3L씩 13번 나눠서 먹는 거 이것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걸 통해서 암을 이겨내는 식사법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호신호식 거슨요법입니다. 이 거슨요법이 워낙 유명하고 또 많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거슨요법에서 핵심을 가져오되 현실에 맞춰서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신과 의사인 호신호 요시이코 박사가 고안한 거슨요법의 변형판입니다. 거슨요법으로 본인이 대장암에서 전의된 간암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현지에서 실행하기 쉬운 요법을 개발한 거죠. 거슨요법이 2-3m씩 매일 채소 주스를 13번을 먹어야 되니까 이게 어지간해선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꾼 거죠. 채소와 과일 주스를 한 번에 400ml씩 하루에 3회 이상 마시게 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일을 하면서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안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핵심은 거슨요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주스를 먹는 거죠. 세번째는 고다요법입니다. 정신명칭은 니시식 고다요법이고요. 고다 미쓰오 박사가 니시 가스조 씨가 고안한 체조 식사요법인 니시식 건강법을 계승 더욱 발전해서 확립시킨 겁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분이 몇 분 계시는데 니시 니시요법이랑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계승한 고다 미쓰오 박사의 고다요법도 유명합니다. 니시식 고다요법의 핵심은 뭐냐 소식 현미 생채식 단식요법 등이 있습니다. 현미 생채식이란 건 뭐냐 현미가루와 뿌리채소를 믹서로 갈거나 다져서 전부 날 것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거슨요법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요법으로 많은 안치병 환자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매크로 바이오틱입니다. 일본의 식 양생법 연구가 사쿠라자와 유키 카즈시가 메이지 시대의 의사 이시즈카 사겐의 식양법을 계승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일본 전통요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1930년대에 고안한 현미와 채식 유지의 시사요법입니다. 미국의 유명 의사들이 많이 지지한다고 합니다. 현미 잡곡 통밀 제품 등을 주식으로 하고요. 부식으로 채소 콩류 버섯 해조류 등을 먹습니다. 육류나 설탕은 금지하고요. 채소는 따뜻하게 익혀 먹는 방식을 추천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리야마식 식사요법입니다. 자연식 연구가인 구리야마 기이치씨가 고안하고 후계자인 구리야마 아키오씨가 제창한 식사요법입니다. 생수 신선한 채소 과일 섭취를 중요시하는 자연식 요법이고요. 신맛이 강한 레몬 따위의 감귤류나 식초를 적극적으로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여기는 특별한 게 신맛이 강한 레몬 따위의 감귤류나 식초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내추럴 하이진입니다. 183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일종의 자연회기 운동 과일을 가장 중요한 식품으로 보고요. 오전에는 과일이나 과일주스만 섭취하고 자연식으로 몸속 자연치유력을 정상화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곱 번째는 외일식 식사법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건강의학연구가 앤드류 외일씨가 제창한 식사법인데요. 일본의 정통식과 지중해 지역의 일상식단을 이상적인 식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 도정하지 않은 곡류 버섯류를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권하는데요. 녹차와 올리브유도 추천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제한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후타키식 건강법입니다. 도쿄 데이고쿠 대학교 의학부 부장이었던 후타키 겐조 박사가 제창한 건강법입니다. 현미 채식과 독특한 복식호흡을 근간으로 한다고 합니다. 현미식 채식을 완전식으로 규정을 했고요. 완전한 식사 완전식으로 규정을 했고 소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육류는 절대적으로 산다고요. 2분간 삶는 채소 조리법 등 독특한 식사법 을 고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식사법 을 정말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무엇이 핵심인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조금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지만 일관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일단은 채소와 과일 과일 중심의 식사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권장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워낙 정보들이 많고 논문도 많다고 하니까 고기에 대해서 먹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한다. 물론 논란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식습관에 대한 책들 어떻게 먹는가에 대한 책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대부분 큰 병을 앓고 이간이신 분들은 대부분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분들이 소량의 고기 육류 동물성 지방 단백질 먹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메커니즘 속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병이 생기는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하신 분들 이미 큰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우리 몸의 회복에는 육류 섭취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공통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동서양에서 말하고 있는 동서양 명의들이 말하고 있는 8가지 식사 요법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각 부부에 대한 책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리뷰를 해드릴 거긴 한데 미리 먼저 읽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한 권 한 권 그 책들을 읽고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기적의 암 치료 시 8가지 식사 원칙 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어떻게 먹어야지 면역력이 높아져서 내가 갖고 있는 암을 이겨내고 암 세포를 없앨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 입니다. 일단은 와타요시 식사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팔 원칙이라고 해서 8가지 원칙을 내세웁니다. 이 원칙에 맞는 식사를 할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 8가지 원칙이 무엇이냐. 첫 번째 무염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세 번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네 번째 배알을 포함한 곡물 콩 뿌리 채소류를 섭취한다. 다섯 번째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한다. 여섯 번째 벌꿀 레몬 맥주 효모를 섭취한다. 일곱 번째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 을 활용한다. 여덟 번째 자연수를 마신다. 이 8가지 식사원칙을 지키는 식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혹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암이 사라지거나 생기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개략적인 이런 식사법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필수 권장식품이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하루에 주스 1.5리터 채소는 300에서 500g 그리고 과일을 섭취해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 식사요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농량이나 조농량 논상물을 이용해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어줘야 된다. 또 현미, 콩류, 뿌리채소류는 적어도 하루 한 끼는 배아미 배아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흰 쌀밥은 다 도정을 한 거잖아요. 배아가 없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면 현미 현미에는 그 배아가 그게 실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아미를 먹으라는 거고 오곡밥 통밀 파스타 현미식 그 다음 콩류, 뿌리채소류도 하루에 한 번은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섯류, 해조류, 벌꿀류 하루에 한 번은 섭취하셔야 되고요. 벌꿀 같은 경우에 하루에 두 큰술씩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와 달걀 고기 섭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책의 저자분은 사족보행동물 내발로 다니는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나머지 고기는 조금씩 먹는 건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닭고기 같은 경우에 닭은 이제 두 발로 다니죠. 닭고기는 지방이 적은 안심살이나 껍질을 제거한 가슴살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먹는 거예요. 뭐 무한정 먹어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또 평소에 먹는 거에 절반 정도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걀은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하루에 한 개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패류 어패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흰 살생선 가자미 넙치 대구 등푸른 생선 정어리 정갱이 고등어 꽁치 각감류 새우 오징어 문어 게 조개류 재첩 바지락 대합 굴 이런 어패류들은 하루에 한 번 분량은 평소의 절반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가급적 안 먹으면 좋다는 얘기고 먹더라도 굉장히 적은 양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패류도 그렇고 동물성 단백질도 그런 거죠. 요크루 질 좋은 것을 하루에 300ml에서 500ml 정도 먹는다. 레몬 하루에 두 개씩 가능한 무농양으로 재배한 레몬을 먹고 또 수입품은 피해야 된다고 이해가 보입니다. 수입품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수입을 할 때 이게 뭐 배로 실어오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첨가물 약품을 처리합니다. 과일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입품에는 굉장히 많은 첨가물 몸에 안 좋은 선분들이 과일에 묻게 되거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농산물 거리가 가까운 데서 생산한 이런 로컬 농산물들을 먹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제한식품 여러분들이 먹지 말아야 될 식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염분입니다. 무혐식에 가까울 정도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소금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소금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먹지 않으신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페루라든지 채소 혹은 고기 다양한 자연식품에도 기본적으로 염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소금을 내가 일부러 챙겨 먹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염분이 들어있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염분 섭취가 가능한 상태에서 굳이 내가 따로 소금을 먹는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무혐식에 가까울 정도로 제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는 드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반년에서 1년 동안 정도는 먹지 마라. 그리고 버터 마가린 가공식품 버터와 마가린은 이제 뭐 기름도 많고 또 버터 같은 경우에 동물성 지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갑자기 피하셔야 되고 또 가공식품 뭐 과자 초콜릿 사탕 뭐 햄 뭐 이런 것들 다 가공식품이죠. 라면도 가공식품이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한답니다. 아예 먹지 말라는 거죠. 뭐 양을 줄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먹지 마라. 버터와 마가린 가공식품 그냥 술 술 술 당연히 안 먹는 게 좋은 거고 반년 동안 반년에서 1년 동안은 금주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책의 저자분이 암 진행도에 따라서 식사협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기에 암이 좀 발견됐다. 이러면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협법을 시작하는 겁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암 걸렸네. 이거 하면 암 사라진대. 이래서 병원도 안 가고 뭐 수술도 안 하고 뭐 방사선도 안 하고 뭐 무조건 이 먹룡만 바꿔서 암을 없애겠다. 이게 아니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아까 말했던 식사 8원칙을 지켜가면서 식사협법을 하는 겁니다. 식사협법을 병용함으로써 재발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진행 중인 암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대 요법 수술 항암 방사선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돼요. 나 이 식사협법으로 암 이길 거야. 암 없앨 거야. 이러고 병원 안 다니고 뭐 수술 안 받고 방사선 치료 안 하고 항암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식사협법을 같이 하는 거죠. 식사협법을 왜 하는 거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모의 명향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암이 훨씬 더 못 살게 되는 거고 치료의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상당히 진행됐다. 그러면 식사협법의 비중을 높여서 더 타이트하게 더 많이 신경 써서 식사협법을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말기암 같은 경우에 식사협법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해요. 말기암이신 분들은 이제 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든지 더 이상 내가 병이 완치가 돼가지고 암이 완치가 돼가지고 새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말기암도 이 식사협법을 통해서 이겨낸 사리가 암을 말끔히 없앤 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협법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되 같이 하면서 철저한 식사협법을 실천해서 여러분들 몸안의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식사원칙 8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8가지 원칙은 무혐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배알을 포함한 곡물 콩 뿌리 채소류를 섭취한다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한다 벌꿀 레몬 맥주효모를 섭취한다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을 활용한다 자연수를 마신다 이 8가지를 반드시 실천하시고 이 8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원칙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같이 저와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와타이오식 식사협법 8원칙 중에서 1번 원칙과 2번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 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이오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이십니다 이분이 말하는 식사협법 8원칙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1원칙과 2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원칙입니다 무혐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이 과도한 나트륨은 위벽을 송산시키고 위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파일로리균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암환자는 무조건 염분을 적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 이분은 위암환자뿐만 아니라 암환자라면 나트륨은 좋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혐에 가까운 저염 소금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세포 내 나트륨 농도가 상승하여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섬세한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위벽에 손상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세포의 미네랄 균형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암환자분들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염분 과다 섭취가 세포의 대사 이상을 일으키고 윗뿐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도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하는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 소금에 대해서 특히 암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생하시는 분들이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의 암수술을 집도한 일본의 명의 선생님께서는 소금은 좋지 않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와타요시 식사회법을 통해서 말기암 환자분들 암환자분들 많이 암이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어느정도 신뢰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금이 부족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배설되는 염분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에 하루에 사람에게 필요한 염분의 양은 2에서 3g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양은 굳이 내가 일부러 소금을 챙겨 먹지 않아도 일부러 섭취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섭취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소금을 뭐 챙겨 먹는다든지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이미 그 정도의 양은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 이럴테면 식빵 식빵 딱 맛을 떠올려 보시면 짠맛이 하도 없죠 아마 식빵에 소금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맛있죠 근데 이 식빵에도 100g당 1g의 염분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그 식빵인데 왼쪽에 영양정보표를 보시면은 나트륨이 들어가 있죠 430mg이 들어가 있고 또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나트륨이 31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빵조차 염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식품들은 당연히 더 많이 갖고 있겠죠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찌개류 뭐 이런 것만 먹어도 이미 소금을 다 섭취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채소과일에도 염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챙겨 먹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소금 일부러 챙겨 드실 필요 없습니다 미네랄 섭취 때문에 소금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암 환자분들에게는 좋은 영양보다는 안 좋은 영양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식빵에 대한 나트륨이 들어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파리바게트에서 나트륨을 줄인 더 건강한 식빵까지 내놓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식빵에는 많은 소금 염분 나트륨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아예 먹지 말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 섭취하는 그 식품 음식들 속에 이미 나트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 먹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챙겨 먹지 말고 오히려 저염식 무염식을 지향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식사에서 염분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책의 저자분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일본인이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맞진 않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좀 줄여볼 수 있겠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장과 소스는 끼얹지 말고 작은 접시에 덜어 조금씩 찍어 먹는다 염분을 줄인 저염간장을 쓴다 저염간장을 식초나 막국물로 희석해서 쓴다 레몬즙이나 식초를 식탁에 항상 올려준다 막국물은 가다랑포나 다시마 표고버섯을 우려낸다 마늘 생강 차조기 파드득나물 물냉이와 같은 향미용 채소를 쓴다 후추 고추 겨자 고추냉이 산초 따위의 향신료를 쓴다 카레가루 술찌개미 간 깨 따위로 맛의 변화를 준다 면유 음식의 국물은 마시지 않는다 된장국은 반드시 연하게 건더기를 많이 넣어 국물의 양을 줄인다 젓갈 간장조림 건어물 채소 절임 같은 염장 식품은 피한다 영란젓이나 연어 알 젓 같은 염장 어란 제품은 피한다 소세지나 햄 어묵 등의 가공 식품은 피한다 화학 조미료에는 글루탐산 나트륨이 들어 있으므로 쓰지 않는다 이런 것만 이런 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엽 섭취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젓갈류나 소세지, 햄, 어묵, 기타 가공식품 이런 곳에 이미 화학조미료, 글루탄산, 나트륨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나트륨을 충분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소금을 먹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금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 저는 일부러 챙겨 드실 필요 없다 이미 우리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을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서 먹을 만큼 필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염이나 무염을 지향해야 한다 그래도 나트륨 섭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은 충분히 섭취가 된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칙 2.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암 발병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는 발암물질보다 오히려 단백질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 이게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정도는 이런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육류라도 닭고기는 적당히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봤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포화지방산이 소, 돼지와 같은 사족 보행동물 네 발로 다니는 동물보다는 적기 때문에 난 고기 없이 못 산다 이러면 두 발로 다니는 고기를 먹어라 근데 이것도 내가 마음 놓고 먹으라 이건 아니고 일반인의 섭취량의 절반 정도 한 35g 정도 그것도 지방이 적은 안심살이나 껍질을 벗긴 가슴살로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은 거고 나는 고기 없이 못 산다 꼭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족 보행을 하는 동물 고기를 중심으로 지방이 적은 부위로 하루에 한 번 35g 정도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판되는 구이용 닭이나 조리된 닭을 먹으면 안 되고요 자연에 가까운 박목 사육한 토종닭을 골라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트에 가시면은 동물복지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완전히 완전 박목 뭐 이런 거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닭장 진짜 빽빽하게 공장식으로 사육하는 동물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 닭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물복지가 표시된 제품들을 선택하시면은 이 측의 저자가 말하는 자연에 가까운 상태에서 박목 사육한 거기에 가까운 고기를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어패류는 전체적으로 육류보다는 열량이 낮고 양질에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EPA나 DHA 같은 질 좋은 지방산도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고기 난 또 단백질 섭취가 안 되는 게 걱정스럽다 하면은 어패류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이나 정갱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일반 섭취량의 절반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참치나 가다랑어 같은 붉은살 생선은 이 붉은색을 내는 미오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산화가 되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생선은 붉은산 생선을 먹으면 안 되고 흰살 생선 혹은 등푸른 생선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붉은산 생선들은 고기와 마찬가지로 반년 정도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금지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멸치나 새우, 눙퉁멸 등은 자연염분만 있는 신선식품이라면 섭취해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염장 제품을 먹게 된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드시면 안 되고 데치거나 손질을 해서 염분을 최대한 빼고 드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첩, 바지락, 대합, 굴 등의 조개류는 타우린, 글리코겐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평소 드시던 대로 양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어야 된다 혹은 동물성 단백질, 단백질 같은 게 걱정이 된다 하면 뭔가 굴, 바지락, 대합 이런 조개류를 통해서 뭔가 대체하는 식품을 통해서 좀 이런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이런 것들은 내가 먹고 싶은 만큼 평소처럼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니까요 고기보다는 이런 약간 조개류를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와테오시 시사효법에서는 동물성 식품 허용량이 적기 때문에 채소, 버섯, 해조류와 함께 조리해서 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음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팁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는 되도록 적게 대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채소, 버섯, 해조류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해서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또 조리할 때도 기름을 많이 먹는, 기름을 많이 쓰는 튀김 같은 건 피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찌거나 삶아서 드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일단은 무혐암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소금은 먹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사족보행 동물의 고기는 드시지 마시고요 고기를 드셔야겠다면 이족보행 동물을, 혹은 등푸른 생선들을 절반 정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만 섭취하시고 또 조개류, 조개류는 마음껏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대로 드셔도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덟 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소개해 드렸고 일단 이 두 가지 원칙만이라도 실천을 해보시면 확실히 내 몸에 면역력이 높아지고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와타이오시 식사요법 8원칙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 와타이오 다카오시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원칙 세 번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암을 이겨낸 분들과 또 의사와 약사분들의 이야기 공통된 이야기인데요 이분도 역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암세포 생성을 막는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하려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스로 만들어 많이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채소나 과일에는 세 가지 영양소와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다고 해요 그 세 가지 영양소는 뭐냐 첫 번째는 비타민C나 칼륨 등 비타민, 미네랄 이런 물질들이고요 두 번째는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아스타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같은 소화효소 이 세 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채소나 과일은 암환자 분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대사질환을 앓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요 영양의 분해, 합성, 소화, 흡수, 배설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들입니다 생명활동의 원천인 대사를 유지하고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채소와 과일은 활성산소를 물리치는 항산화 물질의 봉을 찬 겁니다 우리가 아까 파이토케미컬 말씀하셨잖아요 이 파이토케미컬이 식물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을 말합니다 효소 또한 체내에서 소화, 흡수, 배설 등 대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보조하는 물질입니다 무에 많이 들어있는 디아스타제 디아스타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원활하게 소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무의 아린 맛을 내는 이소티오시아 네이트는 강력한 살균 작용을 지닌 효소입니다 항산화 작용에 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디아스타제 섭취가 많이 되는 거고 그러면 소화가 훨씬 쉬워지고 또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게 돼서 암세포를 쌓아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물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이들 성분 중 효소나 비타민C는 가열을 하면 안 됩니다 채소나 과일을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생 것 그대로 먹는 것이 중요한 게 불을 가하면 파괴되는 영양소, 미네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타효식 식사회법에서는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뭔가 굽거나 불에 가열해서 먹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먹는 것을 권하고 있죠 반드시 무농약, 저농약을 재배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골라서 갓 짜낸 주스 매일 1.5리터 이상을 마시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무농약, 저농약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 책의 저자분이 농약 성분이 당연히 우리 몸에 좋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농약이 검출되는 농산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잔류 농약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무농약이나 저농약으로 재배한 채소와 과일을 선택해서 이것을 주스로 만들어서 먹어라 불에 가열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이 주스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2에서 3회로 나누어 마시면 되고요 그때그때 만들어서 바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 놓아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시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을 마시라고만 정해놨지 시간까지 딱딱 언제 언제 먹어라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아침 첫 잔만큼은 반드시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갓 깨어난 몸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칼륨을 섭취하고 나트륨을 배출하면서 몸에 노폐물을 빼내고 위장상태를 다스리는 등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첫 잔은 이렇게 채소과일 주스로 식사를 대체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찍은 아니지만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런 채소과일 주스를 한 잔 마시고 나머지 시간대는 본인이 마시고 싶을 때 편할 때 먹되 하루에 1.5리터 이상을 먹자 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주스를 만들 때는요 레몬,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 넣고요 또 당근, 사과, 토마토, 양배추 등을 기본으로 시금치, 소송채, 무청, 피망, 바나나 등 제철 음식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된다고 해요 파슬리, 청경채, 오이, 딸기, 멜론, 복숭아 취향이나 계절에 맞게 변화에 맞게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레몬, 오렌지, 자몽, 당근, 사과, 토마토, 양배추 이것들을 일단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더 넣는 것은 내 취향대로 해도 괜찮다 어쨌거나 최소한, 가급적 많은 채소와 과일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무농약이나 전용약으로 재배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무농약이나 전용약으로 된 농산물, 채소나 과일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다면 먹기 전에 하루 정도 담가놓으면 농약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무농약이나 전용약을 구하기가 어렵다 너무 비싸서 부담된다 이러신 분들은 일반 채소과일을 구입하시되 그것을 하루 정도 물에 담가놨다가 사용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원칙 네번째 배아를 포함한 곡물, 콩, 뿌리 채소류를 섭취한다 암 예방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현미입니다 현미에 비하면 백미는 단순히 맛이 있고 입에 닿는 느낌만 좋다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은 현미가 백미를 압도적으로 이긴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현미가 몸에 좋다는 것은 도전 과정에서 백미가 내버린 배아나 쌀 교충에는 곡물이 지닌 생명의 영양소가 모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비타민 B군이나 E,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와 같은 영양성분들이 현미에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특히 비타민 B1은 당질대사에 없어서는 안 될 비타민으로 구연산 회로를 원활히 움직이는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현미에는 백미보다 5배나 많은 비타민 B1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식감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은 백미가 더 좋을 수 있지만 영양성분이나 우리 몸에 좋은 걸 생각하면 현미를 드셔야 된다 그리고 막상 현미를 먹으면 이게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백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 현미에 대해서 뭔가 좀 편견이나 이런 거 갖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100% 현미는 아니더라도 현미를 백미에 섞어가지고 조금조금씩 적응의 과정을 거치셔서 궁극적으로는 현미 섭취를 더 많이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쌀교층이라고 불리는 과피, 종피 부분에도 배아나 배젓을 감싸서 지키는 리그난이나 피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량, 미네랄의 70%가 도정하지 않은 곡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밀보다는 통밀이 더 좋은 것도 이런 이유예요 현미를 포함해 보리나 조, 피, 수술을 비롯한 오곡 등 도정하지 않은 곡물은 그야말로 영양과 항산화 성분의 보물 참고다 그래서 현미를 주식으로 먹는 것은 와타요식 식사법을 이루는 하나의 큰 뿌리다 그래서 현미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 주의해야 될 것은 배아 부분의 농약이 추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아 부분의 농약을 없애는 게 관건인데 현미나 배아미에 추적된 농약은 물에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미만큼은 무농량이나 전용량으로 재배된 것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콩, 콩도 이제 중요한데요 콩의 이소플라본이 암 억제를 막는다는 거예요 콩은 동물의 고기를 대체할 만한 주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말 그대로 밭에서 나는 고기 그리고 이제 뭔가 단백질 때문에 고기를 섭취하셔야 된다는 분들이 대체 식품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식품이라는 거죠 일본인이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이 적은 것도 이 콩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토대학 명예교수인 야모리 유키오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콩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콩과 콩 제품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일종인 이소플라본의 유방암과 전립선 암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콩은 이 밖에도 사포닌이나 레시틴, 올리고당과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콩이나 콩 제품은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한 가지씩은 꼭 먹어야 된다 콩 제품이라고 하면 청국장도 있을 수 있고요 나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꼭 먹어야 된다 콩을 못 먹으면 콩이나 콩 제품을 먹어야지만 아까 말했던 콩의 장점인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또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환자들 이런 분들은 이건 밝혀진 거예요 이미 논문 연구 결과로써 유방암과 전립선 암환자들한테 좋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콩을 꼭 많이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뿌리 채소류는 비타민 C와 칼륨의 보고입니다 뿌리 채소류는 제2의 주식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식품인데요 감자는 프랑스에서 땅에서 나는 사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해요 또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도 비타민 C와 칼륨이 풍부한데요 껍질째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채소와 과일은 껍질에 영양분이 많아요 그래서 껍질째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면역력을 높이는 자연강장식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뿌리 채소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 채소류를 먹으면 일단 장도 굉장히 대변도 원활하게 나오고 또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뿌리 채소류의 비타민은 일반 채소와 달리 열을 가해도 쉽게 소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채소류는 불에 뭔가 찌거나 뭐 이렇게 먹어도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는다 그리고 칼로리가 100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뿌리 채소류 너무 좋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그리고 배알을 포함한 곡물, 콩, 뿌리 채소류를 섭취한다 여기서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무농약이나 저농약으로 껍질 채 먹을 것을 권한다는 것 그리고 농약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극대화된다 농약을 섭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와타요식 식사요법 8원칙 중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한다 유산균 하면 이제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게 요크루트 요크루트죠 요크루트가 면역력을 높입니다 그 내면에 깔린 메커니즘은 뭐냐면요 이 면역력은 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대장이라는 곳을 살펴보면요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고 남은 내용물들을 모아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고형화시켜서 변을 만듭니다 이 대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이 장 내에 엄청난 수의 세균이 서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좀 더럽다, 지저분하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장내 세균에는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내 세균이라고 해서 모두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장내 세균 중에서 좋은 균을 늘리고 나쁜 균을 줄이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착한 균에는 비피더스균, 불가리스균 같은 게 있고요 이 나쁜 균에는 웰치균, 대장균 등이 있습니다 이 장내에 나쁜 균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니트로소아민이나 2차 담직산과 같이 강력한 발암물질이나 발암 촉진 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내에 나쁜 균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암에 뭔가 걸릴 가능성,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쿠르트라는 유산균을 통해서 착한 균을 보급하면 이 나쁜 균의 번식과 활동이 억제되고 장내 환경을 정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내에는 좋은 균, 착한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이 둘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쿠르트를 먹어주면 이 나쁜 균의 활동, 그리고 번식 이런 것들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건 자연스럽게 장내에는 좋은 균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 좋은 균은 우리는 몸의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데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 유산균은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만드는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장에 있는 파이어판이라는 면역기관이 있는데 이 체내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자연사례세포 같은 면역물질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산균이 이제 그 암세포를 어떻게 보면 직접 공격하는 그 물질을 자극하고 더 활성화시키는 데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쿠르트를 일단 섭취하면 좋다 요쿠르트를 섭취하면 위암의 원인이 되는 파일로리균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에서 500g 정도는 섭취를 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양질의 우유를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우유도 여러 가지가 또 있죠 등급도 여러 가지고 또 이제 그 소가 어떤 환경에서 사육이 되고 양육이 되고 또 이제 우유를 생산했느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어쨌거나 좋은 우유 자연 그대로의 우유가 제일 좋겠죠 뭔가 소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뭔가 잘 길러지고 뭔가 공장식으로 막 뽑아내는 그런 우유가 아니라 정말 그 좋은 우유 이것으로 만든 야쿠르트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버섯 그 다음 해조류를 말씀드릴 텐데 이 버섯의 베타글루칸 그리고 해조류의 후코이단이 암환자분들에게 좋습니다 이 버섯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베타글루칸입니다 이 면역력을 높여서 암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해주는 항암 물질인데요 모든 버섯에 들어있는 게 베타글루칸이에요 그러니까 암환자분들은 이 버섯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 근데 같은 베타글루칸이라도 수용성이 높을수록 효과적이래요 근데 이것이 풍부하게 함유된 버섯이 뭐냐 표고버섯이라는 거예요 이 표고버섯은 생것이나 말린것이나 베타글루칸의 양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버섯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표고버섯을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표고버섯을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조류 해조류에도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후코이단이라는 건데 이 면역기능을 활성화하는 인터페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미엿, 톱, 다시마 이런 해조류는 초무침이나 조림이나 국물의 건더기로 섭취하면 좋고요 버섯류는 볶거나 찌거나 조림으로 혹은 연하게 끓인 된장국이나 채소숲에 넣어가지고 하루에 한 종류의 버섯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벌꿀, 레몬, 맥주 효모를 매일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게 벌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벌꿀은요 예로부터 몸에 영향을 좋게 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올리고당 뿐만 아니라 화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벌꿀에 함유된 화분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큰술 정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근데 이 벌꿀이 다 똑같은 벌꿀이 아니에요 산지와 재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순도가 높고 농약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벌꿀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벌꿀 고르는 법 제가 이 책에서 벌꿀이 나온 걸 보고 벌꿀을 잘 고르는 법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양 벌꿀입니다 사양 벌꿀 그리고 마트 같은 데 보면 사양 벌꿀이라고 해서 벌꿀 중에서 좀 저렴한 벌꿀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벌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벌꿀의 모습은 이런 거죠 벌이 이제 꽃을 찾아가서 거기서 막 뭐 꽃에 있는 것들을 막 먹어서 그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꿀을 생산하는 그것을 이제 벌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양 벌꿀은 좀 다릅니다 이 사양 벌꿀은 옛날에 유명했던 그 먹거리 X파일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곳에서 벌꿀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 이 저 파이프 보이시죠 호수관 지금 호수관을 잘 보세요 이 호수관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설탕물이 나옵니다 설탕물 그 호수를 통해서 나온 설탕물을 통해서 벌꿀들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그 설탕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양 벌꿀이란 것은 벌들이 막 자연을 돌아다녀가지고 꽃을 만나가지고 꽃을 막 여기서 맛있는 거 막 먹어가지고 꿀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설탕물을 먹고 만든 꿀이 사양 벌꿀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꿀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의 꿀인 거죠 이게 실제로 겉모습은 똑같은데 성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국내산 벌꿀 영향 분석을 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일단 자료의 출처는 국립농업과학원입니다 천연꿀 아카시아 꿀이나 밤꿀이나 여러 가지 천연꿀들이 있죠 꽃에서 이렇게 끈 꽃에서 이렇게 꿀을 만든 그 꿀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탕물을 먹고 만든 사양꿀 성분의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과당, 자당, 미네랄, 아미노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카시꿀을 보시면요 과당과 미네랄과 아미노산은 이제 수채 높죠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당은 수채 낮습니다 자당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천연꿀인 아카시꿀과 밤꿀에는 자당이 없습니다 근데 사양꿀, 사탕수수와 사탕무로 만든 사양꿀은 자당이 있어요 그리고 과당이나 미네랄이나 아미노산이 천연꿀보다 수치가 낮은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뭐예요? 뭔가 좋은 성분들은 적게 들고 나쁜 성분들은 많이 든 게 사양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양꿀 판매는 불법이다 천연꿀과 사양꿀을 구분하는 법은 탄소동의원소측정법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양꿀을 천연꿀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벌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시려고 쳐보면 알겠지만 개인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잘 약한 거죠 그분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직거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천연꿀로 만들었는지 사양꿀로 만들어 놓고 천연꿀이라고 둔갑을 해서 파는 건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꿀이 좋은 꿀을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싸다고 뭔가 좋은 그 꿀을 드시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그냥 이제 믿을 수 있는 유통 경로를 통해서 그냥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꿀에 대해서는 사양 벌꿀보다는 이제 천연꿀을 드셔라 좀 비싸더라도 그게 훨씬 더 몸에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레몬 레몬에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피로회복이 좋고요 특히 에리오시트린이라는 곳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개 정도 먹을 것을 권장하는데 레몬을 선택할 때도 무농약이나 저농약 레몬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 뭐 이게 진짜 무농약 했는지도 못 믿겠고 실제로 뭐 주변에 시장 가보니까 뭐 그런 거 팔지도 않더라 이러면은 껍질에 이제 있는 농약들을 제거를 하셔야 되는 건데 하룻밤 물에 담궈놨다가 그것으로 이제 뭐 레몬즙을 짜시든지 주스를 만드시는지 그렇게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맥주효모 이 맥주효모는요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 발효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효모입니다 그래서 맥주 드시면 안 돼요 맥주는 암환자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에게 좋지 않죠 맥주효모를 먹어야 되는 건데 맥주효모는 비타민 B군과 이내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45% 정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맥주효모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중간에서 양쪽의 장점만을 취한 식품입니다 이 마타요시 시사효법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굉장히 제한을 하기 때문에 자칫 단백질이 좀 부족해질 수 있는데 이 맥주효모를 통해서 보완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주효모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유산균, 해조류, 버섯 1일 1회 섭취하라 그리고 벌꿀, 레몬, 맥주효모 매일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시고 좋은 꿀을 선택해서 드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버섯, 해조류, 야쿠르트 이런 거 좋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챙겨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향상이 되고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몸의 환경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와타요식 식사효법 8원칙 중에서 7번째와 8번째 원칙입니다 앞서 연상에서 이제 1, 2, 3, 4, 5, 6 원칙까지 소개해 드렸죠 오늘은 제가 기름과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을 먹고 어떤 기름을 먹고 어떤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란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분이 쓰신 책입니다 원칙 7번째 올리브유, 참기름, 유체기름을 활용한다 우리가 이제 기름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모든 요리에는 거의 대부분이 조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흔하게 먹고 많이 먹는 것이 기름인데요 이 기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름은요 쉽게 산화되지 않는 걸 고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첫 번째였나요? 두 번째였나요? 그때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식물성 지방은 좋은 건가? 다 좋지 않다라는 거죠 식물성 지방도 우리가 선별해서 섭취할 기름과 섭취하지 않을 기름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콩기름, 옥수수기름, 면실류 등에는 리놀레산이라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해요 부족해지면 피부에 증상을 일으키는 필수 지방상이지만 과다 섭취, 많이 먹으면 알레르기나 암을 포함한 생활습관변을 촉진한다는 거예요 이 리놀레산은 만성염증에 관여를 합니다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고 이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거나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가공식품, 외식 메뉴, 과자 등에 리놀레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밖에서 사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빵이나 비스킷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리놀레산이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이 과다한 리놀레산, 이것을 조금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오메가3의 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 섭취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애초에 이런 리놀레산이 들어간 기름을 많이 섭취하지 않으면 사실 오메가3의 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조금 덜 먹어도 균형이 잘 맞는 건데 리놀레산이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오메가3 챙겨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조리에 필요한 기름은 올레인산이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 계열인 올리브유, 카눌라유 등을 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름들은 쉽게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요법에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기름이라는 거죠 드레싱이나 양념처럼 가열하지 않는 요리에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합류한 자소유나 들기름, 아마인유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6계 불포화 지방산에 속하긴 하지만 리놀레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균형이 잘 맞아서 조리용 기름으로 쓰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름을 보관해야 되는 건데요 기름은 냉암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산화를 막기 위해선데 열과 빛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이 산화되면 이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릴 게 트렌스 지방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트렌스 지방산을 미친 지방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수소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지방산이 트렌스 지방산인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트렌스 지방산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산화하기 쉽다는 식물성 지방산의 결점을 없애고 식품 제조 과정에서 안정된 성질을 유지한다고 해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산화가 잘 되지 않고 만들었을 때 그 요리에서 그 기름이 오래둬서 변질되는 그 변질 그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 식품의 상태를 유지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나 비스킷, 쿠키, 케이크, 식빵, 가공, 치즈 따위의 이런 가공식품에는 빠짐없이 쓰인다 거의 모든 외식업체와 패스트푸드 제조업체와 체인점에서는 모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트렌스 지방산은요 나쁜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고 대식세포를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의 매년형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감염증 그리고 암의 걸릴 확률을 높이고 당뇨병, 알레르기, 알치아이머의 발병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렌스 지방산은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렌스 지방산 이걸 좀 피하려고 이제 영양성분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트렌스 지방산이 0g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트렌스 지방이 들어간 가공식품, 모든 식품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드릴 거 이 트렌스 지방이 이렇게 딱 영양성분표를 봤을 때 0g인 걸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거는 트렌스 지방이 안 들어갔으니까 안전하게 먹어도 되겠다 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트렌스 지방은요 0.5g은 0.5g 미만이라고 표시가 가능하고요 0.2g 미만은요 0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또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 미만일 경우에는 0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뭔가 라면이나 과자나 뭐 이런 식품의 영양성분표를 봤을 때 트렌스 지방산이 0g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도록 해서 트렌스 지방산이 0g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2g, 0.2g 미만 0.2g 미만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0이 아닌 거죠 0가 0가 아니다 그래서 0g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이건 트렌스 지방산이 안 들어 있겠네 이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원칙 자연수를 마신다 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물은 60%를 차지합니다 각가지 대사작용에 쓰이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적어도 하루에 1리터는 섭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도 늘 물을 마시잖아요 이 물의 질입니다 질 염소나 불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뭔가 우리의 그 상하수도에 소독을 할 때 염소나 불소 성분에 쓰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독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암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 염소가 트리할로 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염소나 불소는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채소와 과일의 비타민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염소나 불소 성분이 환자분들에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느냐 지하수원에서 끌어올린 자연수나 생수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특히 암환자에게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를 추천한다는 거죠 내추럴 미네랄 워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추럴 미네랄 워터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수 편의점에서 사서 드시잖아요 그때 라벨을 잘 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고르실 때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 내추럴 미네랄 내추럴 워터 이런 식으로 써있는 거를 드셔야 돼요 이게 써있는 생수가 있고 써있지 않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드실 때도 그냥 드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드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금주와 금연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일단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술은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된다 암환자 분들 같은 경우에 또 금연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암의 발생과 증식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내벽 손상을 일으키고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의 흡수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나쁜 거예요 구강암, 인두암, 식도암, 간암 등은 알코올과 관련된 암입니다 음주와의 관련성이 뭔가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그냥 입증이 됐어요 술을 먹어서 이런 암들에 걸린다 입증된 암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다른 암들의 영향이 미치겠죠 그래서 술은 가급적 안 먹는 게 좋다 아니 절대 안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올리브유, 참기름, 유체기름을 주로 드시는 게 좋고 또 트렌스지방 이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입니다 트렌스지방은 항상 확인하셔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추럴 미네랄 워터 라는 글자가 써있는 자연수를 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에서 8가지 식사 원칙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원칙들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의 식사를 바꾸신다면 내 몸의 매력력이 높아져서 여러분들 몸속에 암세포가 살아나지 못하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꼭 실천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이 사라지는 몸 만드는 3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암에 걸리면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암을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애초에 암들이 생겼던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 암이 재발한다든가 아니면 전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암이 있던 암도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만들고 또 암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내 몸을 만드는 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이십니다 암을 없애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내 안에, 내 몸 안에 의사가 고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는 근본적으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원래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환경에 의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거고 그 결과로써 암이 자라게 되고 암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원상태대로 내 능력이 원래 내 암들을 없앨 수 있도록 그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치유 능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이 내 몸의 치유 능력이 바로 면역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여기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을 섭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 섭취하기 우리가 어떤 식품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인지를 알고 그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사실 책들을 안 읽고 이런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햄버거라는 식품이 왜 나쁜지 이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거기에 빵, 탄수화물 있죠? 고기, 스테이크 들어가잖아요 햄버거, 햄 들어가죠? 양상추, 야채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왜 이걸 먹으면 나쁘다고 하는지 왜 정크푸드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책들을 읽고 또 암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진짜 그런 게 다 쓰레기 음식이구나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처럼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면역력을 높이는 그 식품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면역력을 높인다고 해서 이것만 먹어라 이게 아니고요 균형이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비타민 A가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이 비타민 A는요 림프구 중 T세포와 NK세포를 늘려 면역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간요리, 장어, 달걀 등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카로틴이라는 색소 형태로 당근, 브로콜리, 쑥갓, 시금치 따위에 녹황색 채소에 이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 많이 먹어주면 좋고요 비타민 E를 함유한 식품도 먹어줘야 됩니다 비타민 E는요 노화를 방지해 젊음을 되살려주는 비타민들입니다 그래서 림프구, 백혈구 작용에 향상을 가져다 주죠 콩, 땅콩, 아몬드 따위의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고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 그리고 호박에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비타민 C를 함유한 식품들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타민 C는 양배추, 브로콜리, 소송채 따위의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고구마 같은 뿌리채소류, 귤, 레몬 등 감귤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딸기, 감과 같은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C 이것을 해가지고 비타민 에이스라고도 불리는데요 비타민 에이스가 암을 앓고 계신 분들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 형제들 비타민들이라고 기억하시고 이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비타민 B1은 구연산 회로 작동에 꼭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현미, 돼지고기, 장어, 콩류, 깨, 우유 등에 많이 합류가 되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암 같은 질환이 없다 하시면 그냥 돼지고기, 장어 조금씩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암 때문에 식이를 조절하고 좋은 걸 많이 먹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물론 돼지고기, 장어가 써있긴 하지만 이 책의 저자분이 암 환자들은 육류 섭취를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고 최대한 자제할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써있긴 하지만 내가 암을 앓고 있다 하신 분들은 이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은 먹지 마실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신체를 구성하고 생명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미네랄입니다 셀레늄 같은 것이 대표적인 미네랄인데 셀레늄은 이제 등푸른 생선, 밀의 배아, 쌀, 겨 등에 합류가 되어 있고요 아연, 아연은 굴 따위의 어폐류와 깨, 우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칼슘, 칼슘은 말린 작은 생선이나 우유,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고요 몰리브덴은 곡류, 우유, 콩류에 많이 합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 또 이제 피토케미컬,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이 자외선이나 벌레 등 외적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모든 물질입니다 그래서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들 이런 것들 다 파이토케미컬인데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없애고 채소, 과일, 콩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분들은 파이토케미컬에 많이 들어간 음식들 반드시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되고 계속 영상을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파이토케미컬과 미네랄, 비타마 섭취를 위해서 이 책의 저자분은 어떻게 알았죠? 주스를 다 갈아서 1리터에서 2리터, 2리터 정도예요 2리터의 정도를 매일매일 마셔라 채소, 과일을 간 주스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리신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알리신은 냄새 성분으로 황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고요 구연산 회로에도 활력을 줍니다 마늘, 양파, 파, 락교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장관 면역을 활발하게 해주는 식품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이 장은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크루트, 나또, 김치, 채소절임, 된장 등 발효식품도 우리의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를 많이 먹는 것도 우리 장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항암작용이 있는 표고버섯이나 버섯류의 식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장을 청소하고 활성화시키는 사과 섭취 이것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핵심은 결국 운동입니다 운동의 목적이 내가 죽을 때까지 굉장히 빡세게 힘들게 해라 이게 아니고요 환자분들은 지나치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다 그쪽에 써서 내가 정작 병과 싸우는데 쓰는 에너지를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의 목적은 뭐냐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운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근력운동 이런 걸 하라기보다는 운동, 걷기, 편안하게 걷기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보통 1만보 많이 하시죠 1만보는 생각보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병을 앓고 있다 혹은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 1만보라는 숫자를 채우려고 무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 하루 6천보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니 마지막이 아니죠 이제 그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 습관 중 하나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면역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면 체온을 높여야 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약해지는데요 암세포를 공격하는 림프구의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38도에서 41도의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전신을 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반신욕을 하라는 그런 의미죠 몸을 데우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속 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 세포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신욕,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많이 해서 내 체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치료를 하는데 치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은 곧 우리 몸을 쉬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체내의 노폐물을 회수하거나 세포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이 분비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면역과 정신 상태에 깊이 관여하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같은 물질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것도 수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생명유지에 직결되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대체 몇 시간을 어떻게 자야 되느냐 밤 9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이 책에 저자가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을 없애려면 하루 8에서 9시간은 충분하게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스트레스 줄이는 겁니다 정신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큰 원인입니다 니가타 대학교의 아보 도르 교수가 질병과 자율신경의 관계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법 중 하나가 호흡법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 정도 심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얘기해요 이 호흡법이 어떻게 또 연결되느냐 명상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법의 일환으로 명상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책에 저자는 명상까지 얘기하진 않지만 호흡까지만 얘기하지만 호흡과 명상이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일상에 스트레스가 많다 이러신 분들은 명상을 해보시는 것 그리고 호흡법을 익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보람을 찾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인 건데 항상 느긋한 마음을 갖는 게 이게 핵심이라고 이 책에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이 면역력을 높인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론 면역력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을 알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면역력에 방해가 되는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수면도 있고요 운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정신건강,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암이 걸리신 분들은,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암세포가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고 또 이제 내가 아직 암 환자는 아니다 이러신 분들은 암이 생기지 않는 몸, 건강한 몸, 건강한 몸을 회복해서 아주 하루하루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을 모두 제가 다뤄드렸고요 이 책의 내용들,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쓴 책들을 제가 계속 리뷰를 해드릴 거거든요 같이 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건강한 삶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